자 오늘은 게임이 튕기지 않기를 바라고 게임을 해봅시다 도대체 치료제가 있는건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진짠지 아닌지 비공개로 진행된다 초대장이 없더니 들어올 생각도 하지마 저 낡은 건물에서 진짜 거의 멀리서 보면 그냥 공사판인데 시점에 바로 아래서 이렇게 보는거네 건물 바로 아래서 사운드는 만져보죠 어제보다 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큰 차이 없어 보인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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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냥 야발놈이 외치네 소리는 큰 차이 없어 보인다 일단 연락을 기다려야 되니까 의뢰나 좀 하죠 의뢰를 받죠 아직 뭐 많이 있네 이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나의 귀여운 꼬꼬마 꼬꼬마 도래 걸려 사양을 좀 낮출까 괜찮다가 가끔씩 이러네 도래 내 집이 왜 작은 선물을 가져다 놨어 도래 나 내 집이 어디야 난 난 난 내 집이 어딘지도 모른다 내 집이 어디서 나의 빨리도 빠진 구의 결국 무엇이 나의 빨리도 나의 빨리도 여긴 어디지? 뭐야? 오케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냥 서서 얘기해도 되는데 나이트 시티 출신이야 어떤 의미에선 살기 좋을 수도 또 나쁠 수도 있지 어디서 본 것 같은 멸모인데? 오히려 많은 걸 알게 되는 대답이네요 그럼 재소개를 하죠 전 브리안하고 6년 전에 타이거한테 쫓겨 여기 도그타운까지 흘러들어왔네요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도망치거나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밖에 몰라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진정한 정의를 원해요 모두가 한 푼 두 푼 모아서라도 정의를 살 거라고요 너희가 말하는 정의는 뭐지? 정의라 정확히 뭘 말하는 거지? 너희한테 진정한 정의란 게 대체 뭔데? 남스러워 많이도 죽였네 넌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인더는 왜 사람들을 죽인 거지? 악마한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나쁜 새끼예요 마사의 아들 제이슨은 픽서가 되고 싶어 했어요 무슨 거래를 성사시키고 스택스로 라인더를 데려왔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더니 라인더가 총을 막 갈겼어요 그 피를 언제 다 닦을지 임플란트로 시체 신원을 확인했죠 얼마나 알아보기 힘들면은 제이슨 시신에서 이걸 찾았어요 암호가 걸려있는데 당신이라면 알아서 잘 처리하겠죠 아직 현장도 다 못 치웠으니 천천히 둘러보세요 일단 받듯이다 당신을 고용한 건 정의를 위해서라는 거 열일곱 명이 소중히 모은 돈이라는 것도요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운데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깡패들한테 맞서 싸웠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요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우와 되게 55 55 BD 이건 쉽네 오케이 손님이야 밀리테크 3세대 전투 임플란트를 팔고 싶대 좋아 오래된 로스 오서스 모텔 근데 어디서 얻었대 됐고 얼마나 줄지나 말해 상태였던데 좋지 그럼 많이 쳐줘야지 만단이로 미친 그럼 내 몫은 개수작 부리지마 너는 이미 고정금을 받고 있잖아 더 받고 싶어 그럼 공급책한테 말해 아 이 새끼들은 맨날 하는 말이 똑같아 아 불법 거래 같은 느낌인건가 어 어디 어 어디 군화자고 보여 뛰어 올라서 지붕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철책에 다리를 부딪혔네 무슨 공룡도 아니고 발자국만 보면 100kg은 그냥 넘겠어 아하 한 3미터는 뛰었나 봐 상대가 엄청난 돼지새끼든가 아니면 라인더가 탱크처럼 장비를 쳐다르고 증강 햄스트링을 달았다는 뜻이겠지 완전 수수객이네 아니 존이 자꾸 이럴때 말 아니야 시원하게 해서 좋아 아니 존이 성격은 좋아 너무 시원하게 말해서 맨 밑에 한번 걸어가도 돼 좀 일자로 가면은 차로 돌아가는 것보단 낫겠다 덩치가 좀 있는 녀석이라는 거죠 애지새끼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덩치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체력이야 뭐 깎이면 금방 채우면 되니까 와 근데 이런 동네에 골목을 이렇게 다닌다는 거 진짜 엄청 압력이 큰 건데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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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구역이었군요 들어오면 안 되는 구역이었고요 내 눈 어느 쪽이야? 이쪽이야 안 끝나? 여기 들어왔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됐다 끝내줘 이 안에 들어오면 끝내야지 이 안에 들어오면 끝내야지 이 안에 들어오면 끝내야지 맞지 맞지 문 열리나? 벽타이 같은 거 안 되나? 벽타이 안 될 거 같은데요? 뭐 닌자도 아니고 벽을 올라탈 순 없어서 벽타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조금씩 올라가야지 올라갈 거 벽 이런 게 안 되네 뭐야? 재미있는 의뢰가 들어왔어? 뭐야 저 여자는? 아니 아니 위에 글을 보고 싶습니다 어 됐다 어 리나 말리나라고 이 동네 비디스타에 애가 비디스타가 납치당해서 이거 파티에 있던 개 아닌가? 이거 파티에 있던 개 아닌가? 아닌가? 들어본 거 같은데 어디서 본 거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다네 아니야 아니야 나 아직 원래 의뢰 안 끝났어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아 이거 이거 아직 의뢰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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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가 들어왔어 브라질 정보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요원 두 명이 실종자를 찾는 걸 도와달래 오 오 재미있어 오 그 그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고객은 브라질 정보국 요원들인데 정부 몰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왜? 나라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건 네가 직접 물어봐 그럼 아아라. 근데 그거 그냥 비즈니스야. 댄스. 댄스 댄스. 춤추는 공간이 여기에도 있네.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춰. 아니 너무 깊은 곳으로 들어와가지고 나갈 수가 없네. 내 차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거구나. 차 타고 가면 괜찮겠지? 낡은 모텔로 가라는데 의사이구나. 차 다 푸게져. 여긴 어디지? 이쪽으로 가도 되지? 내 차야 내 차 걱정하지 말라고 내 차라서 괜찮음 드리프트 또 거기 들어가야 돼? 위치가? 아 여기 하나 지나가야 되는구나 검사 들어갑니다 시체는 찾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 그 친구 시체 찾으러 가는 거 아닌가? 아 걔는 팔콘가? 헷갈리네 오 뭐야 뭐가 터져 오! 여긴 전쟁 중이네 아 역주행인가요? 아 이쪽이 아닌가? 도로도 없는데 뭐 경찰도 없는 것 같구만 흫 어쩔 수 없이 이것이 펭ggak 여기가 팻! Up 오오오오 glasses 오우 그냥 들어 가는 거 아니었니? 아 찾아야 되는los어? 오우 씀말까 rooftop 아씨 뭐야 바깥에도 있어? 퇴근하지 말라고 안보여 인마 총으로 헤드를 맞았는데도 어떻게 안죽을 수가 있지? 죽어라 인마 술탄 챙기고 쟤네들이 직접 문을 열고 장전할 때 장전할 때는 문을 닫았다가 누구 있니? 없어? 들어가도 되지? 누구 혹시 CCTV같은거 있니? 이런데 있을리가 없겠지만 대단하지만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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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엄청난 냄새가 날거 같애 이곳은 뭐하는곳이야? 이런 무기까지 훔쳐와서 도망가진 않았네 아 깜짝이야 마음에 드니? 으 으 어디오니까 좀 켜볼까? 여기 창문 인가보네 멈춰갈 것도 없네 이거 왜 이렇게 거지야? 이럴 때 사용하면 되지요 이럴 때 이럴 때 지능 하나 올려볼까? 지능 하나 올리면 연결이 되지요 7A 7A I see 7A A하면 7A 7A를 다른 데서 찾아야 되네 근데 지금 여기가 7A 자체가 여기 없잖아 여기 셋 중에 안 보내도 되는 건가? B...BD도 없는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처음에 시작에 맞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느라 이렇게 해야 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일단 IC 있으니까 IC 눌러봐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인사해볼까? 7A, B, D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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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밑에 거 아 돈으로 할 걸 그랬나? 유로 달러 그냥 가볍게 돈 얻기 정도만 할 걸 그랬나? 그래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내 기준에서는 운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와 오늘 밤 뵈러 오세요? 아이고 동물계 상대 아 저번에 광고랑 똑같네 총기 두 개 달린 상대 정말 제일 어이없을 것 같아 정말 제일 어이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야 어? 이상하다 여기서 속이 났는데? 아무도 없네 2층에 있나 이제? 아 어째서 다들 알고있나 했더니 아 어째서 다들 알고있나 했더니 어 사람인 줄 알았네 마네킹 아하 아니 어디야? 아니 어디야? 잠깐만 문도 오르니까 잠깐 내려갔다가 이거 나와! 안 보여! 으아 못 도대체 아니 구조 아 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만 좀 그만 좀 할래? 아 아 무기오류 때문에 쏘질 못해요 아 이게 훨씬 좋으려나 다 잡았나? 여기도 있네 유로달러 추출 두번째로 할까? 55 2 9 2 아이고 55 먼저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 두번째 코멘트 했어 뭐 큰돈 벌려고 온건데 라인드라고 적힌 바게스트 조끼를 입고 있어 팔과 다리엔 가격표가 붙었네 스케빈저가 자른건가? 헐 난들 알겠냐 근데 개자식들이 팔과 다리를 사이먼? 뭐야 몸뚱이든 뭐든 좋으니까 군번줄만 찾으면 좋겠는데 에? 사이먼은 왜 여기있냐? 어 뭐야 사이먼드 그 대상이요? 사이먼드 그 대상이요? 자살은 뭐지? 라인더의 수술 어 헉 약간 여기 그런 느낌이네 그 저기 저기 뭐야 장기매매 물품이랑 더불어서 장기매매하는거 물품이랑 더불어서 장기매매하는거 물품이랑 더불어서 장기매매하는거 이거 안 돈도 있네 돈도 있네 안죽었어? 죽어 인마 뭐야 죽은줄 알았네 죽은줄 알았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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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큰데? 뭐지? 뭐지? 깜짝이야 짱마 움직이면 쏜다 아무도 없네 사냥할 마네킹 시에나 사이몬 여기 사이몬도 있잖아 하아 그린버거 제컬이 왓슨 헨슨의 병사 목도 끝쪽에 방해둘거야 적당히 통망내려고 약간 군인들 위주로 군용 물품도 가지고 사람 팔다리 어머 아이고 내가 하필 위치가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발견을 뒤늦게 했어요 선생님 아이고 저런 파래 됐네 어쩌다보니 어쩌다보니 엉덩이 쪽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올라가는거 맞나 보다 일단 조용히 없자 다 처리했나본데 여기 올라가도 없는거 보다 집중하고 있을때 보내지 말라고 아 깜짝 놀래라 진짜 굉장히 집중하고 있을때 보내지 말라고 아 깜짝 놀래라 이쪽으로는 못들어가네 서른한살? 어 이 사람은 아니야 아 깜짝 놀래라 아니 우외로 캐릭터 범위가 넓어? 가까이 안갔는데도 막 건든것처럼 소리가 중대한 저작권 침해 중대한 저작권 침해? 중대한 저작권 침해 스케빈저 맞지? 둘다 지금 술먹고 쓰러져 있는거잖아 스케빈저야 나한테 총 쏘겠지? 아닌가? 일단 가까이 가볼까? 반응이 없는거 보면 총 쏘는놈들 아닌거같아 목조르기? 별 반응이 없네? 내비둬어보니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지 갑자기 팔이 움직이네 아이고 이분은 기절만 했다고? 느낌이 안좋아? 넌 항상 느낌이 안좋다 그랬어 이제는 좀 신뢰도가 떨어졌어 넌 다 안좋댔어 빗자국이야 생긴지 얼마 안됐어 방금 여기선 누굴 도망 냈나봐 벽지엔 내장 바닥엔 피웅덩이 테이블 위에는 눈 이거 완전 스케빈저식 인테리어네 그러기네 스케빈저식이긴 하다 아 메세지를 더 보자고 그랑코 라인더한테 받은 키로시 안구 개쓰레기야 키로시? 비영, 간염 때문인거 같은데 그냥 버려? 영원한 젊음 안면 피부같은거 판매하는 그런건가 본데 어 뭐야 이 사람은 뭐 할수있나? 먼저 선빵치지 않으면 공격 안하는데 아 깜짝이야 오 그 덩치 큰 녀석이다 맞네 조니가 돼지라고 했던 그놈이구만 아 글쎄지겠어 아 으앗 아 하하하 머리 때리면 조용히 하겠지 쇼 어딨어 어딨어 어디갔냐 어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언제 그걸로 갔어 아이고 아 아 야 너 나와봐 아 그 뒤에 있지 말고 나와봐 아 아 아 아 아 아 어쩐지 은근슬이 안보여다 어디가 아 형태가 보이거든 니가 뭐 종구야 어딨어 어딨니 아 아 아 아 아 으아 오 야 가까이 오는 거 그런게 어딨어 뭐야 인마 얘는 좀 별로다 아아씨 헤드헤드 어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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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능력이 투명인건 알겠는데 이 안에 있으면은 너랑 싸울만 한 것 같다 샷건으로 싸울거 아니면은 안 돼 아야야야야야 알여 야! 아우 아파요 씨 총알을 퍼부하지마! 어째 내... 내... 수류탄 맛이... 수류탄! 어휴 함부로 움직이질 못하겠네?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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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을 좀 잘 쏴봐 어디가 지겹네 지겨워 나도 돌아다녀야지 어딨는지 모르겠지 죽어라 출탄 맞아 죽어라 왜 피가 안 줄어드냐 쟤 출탄 맞았는데 됐다 마지막 끝내기 없어? 죽어라 이 자식 됐다 그냥 한자리에서 싸우지 왔다갔다 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어 이런 꼴일지 몰랐는데 라인더? 좀 더 크롭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 내가 라인더다 아니 그 찌꺼기라고 해야 하나? 계약 때문에 왔어? 나 죽이러 왔는데? 스텍스에서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왔다 뭐? 어디? 스텍스 아 가긴 했지 어?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려고 들잖아 죽이지 않았어?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거야? 기억을 잃어? 아니 모르잖아 아니 모르잖아 뭘 신었다고 했을 수도 있다 크롬을 전당포에 맡겨서 치료비를 모으려고 한 것 뿐이라고 제이슨이 동네 스캐빈저를 소개시켜줬어 그리고 병원에 왔네 가방에 신발 같은 거 바꿔서 신었어 그 새끼가 날 등쳐먹으려고 했다니까 그 개새끼가 먼저 내 앞에 총을 들이밀었다고 그래서 그..그래서 난 어..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 무슨 병을 앓고 있는거야 왜 이렇게 된거지? 도그타운 리포닭들은 도움이 안됐나? 도움이 됐으면 이렇게 먹다 버린 뼉다구 신세가 됐겠어? 3세대 전투 장비도 다 뜯기고 고물 크롬을 뒤집어쓴게 재미로 그런거겠냐고 이 멍청한 새끼야 뭐야? 이 개새끼야 미안하다 그치? 명령 때문이라는 핑계대지마 명령 때문이라는 핑계대지마 핑계대지마 총을 내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그냥 보내줄 수도 있었잖아 그래 난 살인마의 괴물 새끼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게 죽일 수 있겠네 잘 봐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파게스트 새끼들이 날 제대로 조져놨다고 군인이었으면 뭘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충분히 발뺄 수 있었잖아 그래 그때 난 갓 미자딱지를 뗀 놈이었어 헨슨한테 충성한 놈들이 한둘도 아닌데 이제 와서 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스택스에서 죽였다는 그 지긋지긋한 새끼들 다 족가라 그래 도그타운도 족가 전부 불태워서 다 죽여버리겠어 헛박을 한번 해볼까? 협박을 한번 해볼까? 앞으로 입조심해 제발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난 이미 죽은거는 마찬가지야 더 이상 망가질 데도 없다고 그냥 리온 라인더가 죽었다고 해주면 안 돼? 아주 틀린 말도 아니잖아 그렇게 해주면 내 장비를 너한테 다 줄게 헬로 아니면 씨발 그냥 써버려 네 맘대로 해 아 여기서 내가 고르는 거구나 이 자식 살려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장비도 좋아 보이지도 않는구만 뭘 장비를 준다는 거야 살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 얘네들 한번 살려볼까 나중에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단 군번주를 가져가야겠어 잘못하다 눈에 띄면 쏴 죽여버릴 거야 고마우면 앞으로 내 눈에 띄지마 좌표 받았으니까 이제 죽이자고 진짜 사람이 못 돼도 이렇게 못돼질 수 있을까 뭐 하자는 거야 뭐 이씨 뭐 이씨 안 쫄네 이 자식 의외로 쫄지 않는구만 이런 거에 어디로 나가냐 근데 나가는 길이 어디여 안 17명을 죽였으면 당연히 죽이는 게 마땅하지만 뭔가 색다른 능력을 한번 보고 싶어서 여긴 뭐야 와우 와 돈이다 700원이면 나쁘지 않은데 아까 어디로 들어왔지 아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아 이쪽이다 아 이쪽이다 리아나한테 갖춰 갖다 준다고 좋아하려나 오토바이나 타고 갈까 뭐야?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아니 하이힐 신고 오토바이라니 그거 보니까 파티 끝나고 옷도 안 갈아입었구나 무법지대 무법지대 역주행이요 역주행이요 스캔 사실 맞어? 17명 죽인 사람보다 난 더 많은 사람 죽이긴 했어 앞모습이 형편으로구나 앞모습이 형편으로구나 네? 구로에 차가 없으면은 가끔 헷갈릴지도 구로에 차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지 않으면 헷갈릴지도 구로에 차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지 않으면 헷갈릴지도 뱀가죽이라뇨? 악어 가죽입니다 뱀가죽 아닙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위에 있나? 라인더는 죽었나요? 말씀드린대로 하셨죠? 군번주 살려달라고 빌었나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빌었어 살려달라 했지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 스택스 주민들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할 일을 한 거야 다시 와서 막 난리를 치는 건 아니겠지? V 목표는 잘 처리했나? 처리했어 수고 많았어 의뢰 완료야 감사해요 8,000원 8,000원 나쁘지 않은데? 이번엔 음 어디로 갈까? 여기가 가까우니까 여기로 가볼까? 아 뭔가 만원짜리 의뢰는 없나? 다 8,000원이야 8,000원도 비싼 건가? 하얘 8,000원 이상의 의뢰는 없나? 8,000원 이상의 의뢰는 없나? 오오오 위험하게 도로를 아니 저분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위험하게 도로 한복판을 다 8,000원 이상의 의뢰는 없나? 진짜 이런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한 건당 8,000원이야 더 줘야지 형들고 맨날 가서 싸우는데 생명수당도 없이 여긴 뭐야? 뭔가 위험해 보이는 곳인데 육성 아카데미 육성 아카데미 누가? 거기서 교묘하게 탈세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 근데 내 고객이 탈세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도와줄 넷 러너를 구해놨으니까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내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행운을 빌게 마약한 건가? 왜 저러지? 이 밑에 있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잘 몰라 잘 몰라 핸즈 말로는 시설에서 운동선수를 뽑고 탈세를 한다던데 상황은 이래 이 아카데미에서 어린 운동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랑 계약을 체결하러 오고 넌 샌디에이고 슈레드의 스카우터가 될 거야 이름은 빅토리아 윌슨 28살 와이드 리시버를 찾고 있고 지금 네 예약을 잡고 있어 여기까진 이해했지 신분을 막 바꾸네 오케이 그래 샌디에이고 슈레드 빅토리아 윌슨 28살 와이드 리시버를 찾고 있고 좋아 그리고 입은 다물고 괜히 나불대지마 오케이 들어가면 피오나 바르가스의 사무실부터 찾아 아카데미 이사인데 지금까지 계약한 스카우터 데이터를 전부 빼내면 돼 질문 음 오케이 알았어 좋아 한번 스캔해 볼게 됐다 이제 가시죠 빅토리아 윌슨 갑자기 신사가 되셨네 그럼 나중에 봐 어 얼굴도 바뀌었나 보다 이런 것도 조작할 수가 있구나 난 빅토리아 윌슨 빅토리아 윌슨이야 어서오세요 윌슨씨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게 뭐야 여기 있는 모든 것은 기미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나 좀 예쁜데 저희 선수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위반 시 디에그 슈레더와의 모든 계약은 파기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와 무섭네 괜찮으시다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저희 바를 이용해 보세요 음료는 무료입니다 좋아 그럼 이제 첫 번째 임무를 줄게 가서 테킬라 세 잔을 때려놓고 와 당장 이 로봇은 왜 있는거지 이 로봇은 뭐지 저희 언어 운동 통합 인터페이스는 원격으로 참석하시는 스카우트분들을 위한 겁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걸 입으면 대화가 되나 보다 이제 오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서 이런 방법을 마련한 거죠 오케이 어 잠깐만 히오나 바르가스 박사 히오나 바르가스 박사 히오나 바르가스 박사를 따로 좀 만나고 싶은데 흠 죄송하지만 미리 약속을 잡지 않으셨다면 어려우십니다 아 오케이 어렵다 이거지 저기에 CCTV 와 와 와.. 애기를 대조해서 선수를 만드는 거야? 와.. 얘를 통해서 그런 걸 하는 거야? 경매하는 거야? 사무실 저쪽인 것 같은데.. 음.. 음.. 여기 앉으면 되겠다.. 일단 앉아.. 테킬라 한 잔 부탁해.. 센촌 테킬라 더블샷으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 오셨나 보죠? 어떤 팀에서 나오셨나요? 켈빈 선수와 계약을 염두해 두시고 계신 분들은 최근 스탯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샌디에고 슈레더.. 니 알바 아니잖아? 샌디에고 슈레더에서 나왔어 와이드 리시버를 찾으러 슈레더? 세상 참 좋네 난 케이든이야 두 시즌 전에 토마스랑 같이 일했지 베이키 윌슨 잠깐 난 프랜차이즈 스타랑 재계약해놓고 와이드 리시버를 또 영입하려고? 이미 그렇게 위협적인 선수가 있는데 아.. 밝은이 뭐였더라 난 너 모르는 데에는 좋군 난 너 모르는 데에는 좋군 그래 맞는 말이야 근데 진짜로 그 선수 이름이 뭐였지? 의심한다 글쎄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래 그것 좀 신기하네 그럼 토음의 성이 뭔지는 기억하고 있겠지 갑자기 취소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게 그러게 다행히 알겠습니다 마이크! 이쪽이에요! 빨리! 에? 마이크? 잠깐 빌! 아씨 들켰나? 친훈확인은 이미 했어 난 샌디에이고 슈레더의 스카우트야 그럼 다시 받으셔야죠 규정이라서요 오... 이거 위험한데? 아 메모리 소거하고 싶은데 나는 아홉 개밖에 안 돼가지고 기억을 지우고 있어 이렇게라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 안되겠네 몇 명이야 잠시만 3명 4명 4명? 오케이 포츠 약물 구매? 장비 손상으로 있는 이 선수의 쇼케이스는 제발 빨리 잠깐만 이거를 대놓고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 기다려봐 어디냐 기다려 조니 좀만 기다려봐 다음 장치 사무실을 찾고 있잖아 여기 보이는 위치 없나? 오 잠깐만 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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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실 접수처 직원실 애매하네 뭘 기다리는 거야? 이것저것 다 만지도록 허용을 해주네 이게 무슨 경우지? 다음 만들게 해주네 다음 만들게 해주네 아씨 이구가 없네 진작 나와 와 애초에 싸우려고 했다 쟤 쟤 싸우려고 했어 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싸워야 되네 죽기 싫으면 싸우지 말던가 나와 나와 괜찮아요 총 대체 총이 총알이 800알이나 있어 오우 도망치는 속도가 남다른데 굳이 다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좋아 오 많이 있네 오 많이 있네 뭐야? 입이 험하시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이 그게 뭐야 일단 네트워크 같은 거는 다 끄고 끈건가? 오프라인 선수에 대한 평가 선수에 대한 평가 선수에 대한 평가 어 어 어 다 빼고 어 너네가 나와 뭐야 어디 뒤에서 그 안에 뒤에 있냐 어 오 금점여기 오오 둥기는 사람 처음 봤어 기다려봐 오 둥기는 사람 처음 봤어 오 빠른데 뭐야 다 뒤에 있잖아 앞으로 안나와? 오 아저씨 빠른데? 두명인데 죽어 그냥 죽어 그냥 피한다고 피하는거 같은데 별루네 여기 나와봐 너 혼자 같은데? 죽어 난 원래 이를 크게 벌리는걸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아 권한을 찾아야되네 음 음 어딘가에 있어 어딘가에 있어 도우미요 여기있으면 안돼 여기있으면 안돼 어서 나가렴 알아요 제발 선생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어서 나가렴 키오나는 어떤 사람이 키오나 선생님 말인데 어떤 사람이야? 무서워요 근데 그래야 우리가 최고의 어 유망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거에요 그러니? 그래서 서랍에서 그걸 찾고 있었던거야? 누가 유망주인지? 그게 그냥 제가 뽑혔는지 알고 싶었어요 귀엽네 근데 없네요 어허 뭐야 토미 나가 당장 어 어 그게 선생님 사무실을 찾고 있다고 해서 도와드린거에요 진짜에요 믿어주세요 다이는 먼저 보내줘 둘이 얘기해 이제 가봐 토미 이제 가봐 토미 빨리 저 잘못한거 없어요 그래 알아 방으로 돌아가 총이 안들어지네 우린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거야 생긴거 멀쩍해가지고 원하는게 뭐지? 사실대로 말하고 죽여야겠다 내놔 널 죽일 예정이다 내놔 질문은 나만해 상황 파악이 안되나본데 질문은 내가 해 난 이 사업가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그정돈 너도 이해하지? 사업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아이들을 생각해 더 나은 삶을 쟁취할 유일한 기회를 정말 뺏어갈거야? 시발 인연은 진짜 적당히를 모르네 그러지 말고 들어봐 나도 제안을 하나 하지 눈이 조용 어머 오 어디 한번 얘기해봐 조니 괜찮을까? 뭐야 인내심을 시험하지마 제대로 그리고 우리 최고의 스타 엘 포드 고작 21살에 NUSA의 헤비급 챔피언이 됐지 이게 다 니 업적이란 얘기를 하려는 거야? 내가 도왔어 근데 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면 센터는 문을 닫고 아이들의 미래도 어두워지겠지 도미를 포함해서 자 그 애파일이야 날 도와야 걔 도울 수 있어 저런 싸가지 없는 태도가 진짜 메달감인 것 같은데 아주 대단하시네 존이 너무 좋다 말 제대로 하는 거 너무 좋아 도미를 협상 카드로 쓰는 거야? 지금 도미로 협상하자는 거야? 선택을 하자는 거야 그럼 적당한 수준으로 유출하는 건 어때? 중요도가 낮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몇 개 넘겨줄게 그럼 니 고용주는 고객 이름과 거래 내역을 얻게 될 테고 서로 윈윈하는 거지 그리고 임플란트 후유증에 시달리다 거리에 낳은 아이들 사진은 한 장도 안 걸어놓겠지 역겨운 새끼들 억지로 몸에 맞지 않는 걸 몸을 심다보니 부작용이 심하기도 한 거구나 애처럼 왜 이래? 부작용? 어서 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 프로답게 말로 하자고 닥치고 액세스 권한 내놔 넌 우리가 일군 모든 걸 무너뜨릴 거야 그럴 생각이야 액세스 권한 내놔 그래 자 오 의외로 순순히 주네? 아니 의외로 순순히 주는 게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죽기는 싫은가? 죽기는 싫은가? 이제 잘 빠져나와 이제 잘 빠져나와 내가 보기에는 뭘 잘 빠져나와야 내가 보기에는 나가면 총질당할 거 같긴 한데 이걸 잘 빠져나와야 열자마자 총 쏠 거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열자마자 총 쏠 것 같은데 역시 아 총이 안 맞아 오늘은 주먹쟁이 아저씨 쎄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 새끼야 어디 있냐 저기다 교전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어딨어 또 어딨어 저기 하나 아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여 아 아 미친 왜 이렇게 아파 안 보여 안 보여 잠시만 아 안 보여 불편해 죽겠네 어딨냐 아 아 음기 팔아버리자 안 죽었어 발 쏘면 죽겠지 잘 가라 아 아이템 좀 음 부서졌어 부서진 건 필요가 없어 이 총도 보라색이구만 잘 봐서 교체를 해야 되겠어 어 이 차 훔치면 내꺼 되나 별로 안 예쁘네 훔치고 싶은데 이 차 별로 안 예쁘다 내 오토바이 아 아 아 아 아 내꺼 총이 뭐였지 아까 그거? 이건가 562 면 이건가 총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이거다 아닌데 이거 아닌데 오 이거 뭐야 신기하게 생겼다 오 오 야 이거 총 한번 써볼까 내 오토바이 여기다 세워놨는데 오토바이 어디갔어? 오토바이 내 오토바이 맞아요 다 보이긴 해요 설정을 그렇게 아유 아유 내 오토바이 아니 내 오토바이 아유 뭐야 또야? 정확히 뭔데 정확히 뭔데 어디로 가면 되는데 그럼 그 수상한 여자는 어디서 만나면 돼 우선 그 여자 아파트로 가봐 아파트는 스카이라인 웨스트에 있어 거기서 전자 액세스 카드를 가져오면 돼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달려보단 액세스 카드로 뭘 열 수 있는지는 묻지 말고 나도 모르니까 카드 회수하면 다시 연락해 자세한 건 그때 알려줄게 잘했어 V 네 덕분에 아유 전화하면 한 번에 얘기해 탈세자들을 싹 다 처벌할 수 있게 됐어 고객이 누군데 고객이 누구길래 세금 때문에 난리야 유럽 경제 공동체는 빚을 받기만 하면 돼 나도 돈이 되니까 일을 받을 뿐이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그런가 보다 의뢰인가 보다 의뢰인가 보다 특전 열기 뭐지 아 아 빵빵 뭐야 어 그 다음에 딱 이 가까운 순위인가 아까 그 호텔 윗길로 가는건가 진짜 이런데 살면 병을 물 것 같애 뭔가 치료해도 치료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우 아우 쏘리 와 이걸 안죽네 오토바이로 차를 박았는데 이게 안좋아 300m 근데 왜 전부다 기계로 교체하면은 사람느낌이 안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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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더 가야되나 이 쪽이 아니네 이게 무슨 공터인데 아야 아야야야야야야 오토바이 내가 나중에 부를게 거기 있어 뛰어가는게 맞겠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디야 도대체 길이 점점점으로 표시된거는 어디를 가라는 거야 아씨 그래서 또 길이 바뀌어서 잡혔네 뭐야 아씨 화면은 점점점이야 화면은 점점점이야 길이 어디라는 거지 일단 여기로 나가볼까 이 아래라는 건가 저건가 이 건물인가 이 건물인가 가자 와 진짜 뭔가 전쟁난 후의 모습 같다 근데 이 정도 풀에 뭐 커스터마이징까지 좋아지는 갓겜이 되면 뭐야 이 와중에 또 70 테라스 여긴가 보다 어 잠깐만 옷부터 갈아입자 옷을 난 이웃이 이웃이 좋아 가죽바지 입고 뛸 때 가죽바지 소리난다고 가죽바지에 딱 그 느낌 내가 방금 뭘 본거지? 어 깜짝이야 자네 여기있나 내 실력 움직인다 움직인다 나의 과거까지 우리 이런 왜이래 별읍을 정보의 다 적근할 수 있으면서 그게 다야 왜 그런 시시한 얘기만 해 그게 끝이야 나이트 시티 사람은 내 이름을 다 알고 있지 그만큼 난 유명해 실종된 사람? 역시 빠르셔 이름은 마크 바나 나이는 37 정부기관에서 12년간 일했어요 키는 183의 갈색머리고 다부진 체격에 전투훈련도 받았죠 바나는 6개월 전에 도그타운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어요 사라지기 직전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이거예요 나 당했어 아이씨 바나나 씨 다쳤나 본데? 정부기관에서 찾으면 되잖아 왜 너희끼리? 동료라서? 핸즈가 우릴 조사한 모양이네 큐어라 새끼 핸즈는 프로잖아 이번엔 우리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유가 궁금해요? 바나가 실종됐을 때 정부에서는 바나가 죽었다고 발표했어요 시체도 찾지 못했는데 뭔가 이유가 이상해서 그러다 신호가 다시 잡혔고 보고했더니 뭘 하는 줄 알아요? 증거가 부족해 알고리즘에 따르면 생존 가능성이 4%야 알고리즘 따위 족가라고 해요 우릴 보고 원칙주의자 이상주의자 뭘 갖다 붙이든 상관없어요 우린 바나를 찾을 거니까 당면을 찾으려고 어떤 사람이길래 바나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 그게 바나 덕분에 여길 들어왔거든요 우릴 소개시켜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당한 일을 가만히 앉아서 못 본 척 할 수는 없어요 두 개만 기억하세요 첫째 바나는 우리의 소중한 동료다 둘째 당신 임무는 바나의 신호를 확인하는 거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뒤처리는 우리가 할게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오가니토피아 와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나한테 맡겨 또 싸우러 가야 되겠구만 케빈저들이랑 아나가 연락할 거고요 바하나를 찾아주세요 적어도 바이오 모니터만이라도 노력해볼게 어 어 글로 갈까? 담배 피로 나왔니? 아니네 음 음 어쨌든 그녀석만 찾으면 되는거지 근데 엄청난 총격전이 있을 것 같긴 해 스캐빈저들이 스캐빈저들이 잔뜩 모여있다고 했으니까 고품 찾으려고 고품 얻어가지고 어? 어떻게 돈 좀 벌어보려고 뭐 보물 쌍들이 모이는 거구만 좋은 사람 거다 보니 쉽게 안주려고 뭐 다들 와구와구 모이나 보네 네? 뭔 소리지? 아 여기 옥상에? 아니 잠시만요 전 그저 오토바이를 타려고 왔을 뿐인데 왜 아유 큰일났네 아유 씨 아이 아니 이 상태면은 싸워야되잖아 야 잠깐만 잠깐만 쓰 쓰 음 아 저 새끼 사각 아 아 이건 못 다갈 거다 으흑 아 아 아 아 아 오 연사라 좋네 근데 이게 총알이 많이 나가 연사가 야 이거는 이걸로 쏘자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내밀어봐 우와 뭐지? 어쩌다 먹게 됐네? 이게 뭐야? 어쩌 수 없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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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엄폐가 개꿀이라고요 그래 숨어서 쏘는게 뭘까요? 운반 용량 사드 오! 중화기 뭐야? 나 이거 가방 늘어난건가? 오오 늘어나봤자 얼마나 늘어나지도 않았네 근데 이런거를 계속 주워먹는게 맞는것 같다 가자구 나 이런데 어떻게 오토바이 타고 왔지? 여기서 내려서 뛰어가자 여기서 내려서 뛰어가자 오우씨 소리 무서워 오우씨 소리 무서워 무슨 얘기 없었어? 어? 어? 전현이 귀먹었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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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쏘는데? 왜? 왜 쏘는데? 어? 죽 먹었나? 왜 이러는거야? 나한테 왜 이러는거야? 나한테 난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었다구 난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었다구 나한테 왜그래 나한테 왜그래 둔기 갖고있는것도 없구만 이 안에 들어가야되나? 이 안에 들어가야되나? 쉽지 않네 아 내가 그냥 지나가서 그런거야? 이럴수가 아무도 안올줄 알았어 살아있어?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어? 나중에 얘기해. 내가 좀 다쳐서 어우 살아있긴 한가보다. 너희들이 사라지면 그때 다 설명해 줄게. 알았어. 지금 어디야? 어디쯤이지? 박물관 본관으로 가. 거기서부터 안 열게. 오케이. 일단 총은 집어넣자. 응. 이야. 쏴 죽이는 거 맞군요. 올라가서 쏘면 다 들킬 것 같은데. 오른쪽에 위쪽에 저. 어우 연기 때문에. 물 안개 때문에. 아. 아. 소음기로 쓰고 싶은데. 맛있어 봐. 아. 아. 소음기구나. 엑증기. 엑증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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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혼자야? 불타고 있다. 죽었다. 죽었다 에이 어쩔 수 없네 어 왜 이렇게 안죽어 아 어디서 쏘는거야 우선 팔부터 잘라줄게 헤헤헤헤헤헤 엉덩이를 한번 몸빵을 한번 숨어도 소용없다 너네도 숨어있어 어딨니 너네는 안보여 너네는 안보여 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안보여 풀때문에 와 무기 오류 때문에 단발이 연 아 연발이 단발로 쏴줘 이 거지같은 죽어 인마 안보여 대충 맞춰서 쏴보려고 하는데 거리가 안보이네 다 가져갈게요 어디야 안구재붙지? 이거 성공 내 눈 이리와 내 눈 이 쪽에 있지 의외로 여자분들이 많으시네 안녕하세요 아파라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인다구요 어우 지직거려 저런것도 구셔놔야되나 내가 널 부숴줘 불타서 죽어라 불타서 죽어라 불타서 죽어라 불타라 오우 이 총 좋아보이네 불타라 불타려 너도 불타라 쟤도 불타고 있어 야 이거 좋네 이 총이 좋다니까 너 위에 좋은거 없나 우리 근처에서도 죽인 애가 있었던거 같은데 없나보네 가자 왜 부숴진거지 아 무거워 잠깐만 이 와중에 무겁대 아무거나 다 죽었더니 뭐 좀 만들긴 해야되는데 옷을 팔았는데도 그새 또 많아졌네 불타서 분해를 좀 해볼까 안쓰는거는 아까 애들한테 그냥 이거 하나짜리 버리고 하나짜리 버리고 그냥 이거 하나짜리 버리고 가방은 이게 은근히 무겁구나 이렇게 생긴게 아 가방 정리하기 어렵네 이거 그냥 다 갖고싶어 다 갖고 쓰고싶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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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4개짜리가 더 좋은건가 그건 또 모르겠네 괜히 분해네 저게 제일 많이 있던데 새꺼는 이거 하나면 충분해 음 생길수 있는거 다 챙기자구 뭐 더 없니? 일단 가라는데로 가자 아 이 밑에인가? 본관으로 가면 뒤쪽에 계단 있을거야 그 계단으로 올라오면 내가 보일거야 저긴가? 조심해 근처에 리바 쿠파라는 엘리트 군인이 있어 안구는 온라인으로 유지해 위치나 한번 보자 왼쪽에 적 있고 저쪽에 하나 어우 사방팔방에 있네 잘 봐야되겠는데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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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이다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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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호러네 호러 대부분 다 위에 있을거란 말이지 코 공룡 한쪽에 붙어서 확인하면 의외로 없나? 조금 싸움을 줄이고 싶은데 이 안에 들어가야 있나보다 아 이럴거면 밑에 파밍이나 더 하고 올라올걸 그랬나? 와 이거 박물관이 아니라 공포용의 장소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애기들 무서워서 구경은 하겠어? gua 없었빈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아깝게 있지는 않은가봐요 이 안에 와따 일단 잠깐만 도망가자 공간 확보해야돼 갯바르 올라갔구나 와 안보이는데 와 타이밍 보고 써야되는구나 어딨어 저게 능력인가 보다 쟤 계속 위에 있네 야 수류탄 여기까지 안온다 아 한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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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은 자리에서 왔다갔다 왔는데 와 진짜 장전이 느려가지고 나는 순화 전용이 아니라서 이게 최선이다 아 아 뭐야 이거 어? 와 피 채웠어 아 총알이 없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총알이 없어 이게 낭패다 낭패야 총알이 없는거 낭패네 이거 총알이 없네 이런건 안차는게 나으려나 총알이 잠깐만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어떻게 알지 제작이 있다고요? 아 맞어 총알도 만들 수 있었다 총알이 없네 총알이 없네 지금 제작이 안되는데요 지금 제작이 안되는데요 싸우는 도중에 안되나봐요 아 그래요? 싸우는 도중에 만들 수 있어? 지금은 할 수 없대 안뜨잖아요 여기 안뜨는거 보면 안되나봐 그냥 싸워야되는건데 그러면은 총알을 총을 바꿔 그러게요 아까 많이 먹었는데 그새 다 썼나봐 이게 단점이야 연발총의 단점 줬던게 이건가? 아니 이 총이 아닌데? 아니 이 총이 아닌데? 잠깐만 이 총이 아닌데? 팔았나 설마? 이거였나? 잘못눌러서 팔았나? 설마 내가 설마 아까 잘못눌러서 분해했나?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랬나본데? 그랬나본데? 조졌네 아까 그거 쓸만했는데 총 그랬나봐 아니다 여기 요거 같은데? 이거 아니냐? 이거 맞는데? 총 맞는 듯 총알이 총알이 얼마 없다 그래도 총알이 아 이거 진짜라 가짜로 구분해야돼 이 앞에 있는데 소리만 들으네 여기에 있다 안보여 안보여 아니 이거 봐라 아무렇지 저게 총알이 공격 왜 인지 저게 변경 나 지금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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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어딨어 진짜 나와 안 그래도 총알 제작했어야 되는데 올라갔다 올라갔다 위에다 아 그래 넌 이제 아 진짜 무스들이 아주 그냥 무스야 뭐야 아 밑에서 쏘는데 운신도 찐인가? 운신도 쏴도 피가 깎이는 건가? 가만히 있는 게 낫겠는데 돌아다니는 거다 뭐하는 거지? 와 뭐지? 어? 와 뭐지? 와 난 항상 발을 쏘지 발가락 난 항상 마지막엔 발을 쏜단다 어지럽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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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나의 목소리를 썼지? 뭐야 너 음성 변환 임플란트를 썼어 네가 도우러 오게 만들어야 했으니까 뭐야 죽었었나 보네 카티아 카렐리나 한때는 소부엘 소속이었지 너의 기관에 도움이 필요했어 지금 통신 유지하고 있지? 잘 들려 바나는 어딨는데 그래서 바나는 어디지?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뭐? 바나는 죽었어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 네가 죽였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지? 내 얘기 좀 들어줘 소브오일에서 날 내쳤어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고 소브오일은 한번 찍으면 포기하지 않아 내 질문에 대답부터 해 V 그 여자 스캔해 봤는데 데이터 수집 전문가예요 신문관이라고요 말하면 안되겠다 뭐야 바나를 신문에 거야 너도 요원이지? 그것도 신문 전문가잖아 왠지 바나랑 만났을 것 같은데 헉 아니 이 친구도 그거 하네? 딥하네? 마약하네 좋아 우리가 도그타운에서 바나를 체포했어 처음엔 어디 소속인지 몰랐거든 그래서 신문을 했고 소속을 확인했어 그 다음엔 바나를 치료하고 살려뒀다고 죽은 게 내 잘못은 아니야 음? 거짓말 V 새 임무예요 그 개 같은 년을 죽이고 바이오 모니터를 가져와요 지금 당장 왜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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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기관에서 뭘 하는데? 네 말을 안 믿는데 모르는 게 좋을 거야 내가 한 얘기 못 들었어? 정부에서 탐낼 만한 데이터가 있다니까 내 말을 믿어도 되는 거야? 우리 프로잖아 응? 난 정부랑 아무 상관없어 바나의 친구들이 바이오 모니터 때문에 날 고용한 것 뿐이지 아니 아니 잠깐만 그래 넌 용병이야 그리고 나도 너처럼 내 일을 한 것 뿐이라고 알잖아 너한테 제안할 게 있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말해봐 나한테 바나의 바이오 모니터가 있어 이걸 너한테 넘길게 도그타운의 장비랑 돈도 좀 숨겨뒀는데 좌표를 알려줄게 아 목숨과 대가로 함정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넌 날 보내주기만 하면 돼 넌 바나랑 아무 상관 없잖아 음 음 오케이 냄새 넘겨 실수는 맞는 것 같다 멀리 도망쳐 보호해줄 사람을 찾아 이 피자국 위에 앉아있었던 거야 저 사람도 진짜 압력이 대단하네 뭐 특별한 건 없나 솔로 가 올라갔어 야 이거는 어떻게 애써야 하는 거냐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헤드헌터가 제일 높은 걸로 보면 머리를 많이 때리는 거 아닌가 엔지니어 솔로 수치는 좀 낮네요 역시 넷 러너가 제일 낮네 이동속도 특전 특전 사이버의 용량 수치가 증가 방어력 증가 방어력 증가 지금 이게 증가한 게 여기까지인 거구나 헤드헌터가 제일 높네 제작을 하자 총알 이게 총알이던가 아 여기 있다 샷건 스나이퍼 중화기 아 내가 아까 쓴 게 중화기 였나 보네 아닌데 아닌데 탄약 최대치인데 지금 없는 탄약이 스나이퍼랑 핸드건인데 핸드건인가 설명이 없는데 이게 최대치 도달이라면 이게 최대치 도달이라면 아까 총 없었던 게 이거거든 파워 서브 머신군 파워 서브 머신군 화사 확률이 높아 이게 무슨 총알을 쓰냐고 이게 무슨 총알 쓰는 거예요 아 이거 총알 없었어요 이거 이거 없는 거예요 스나 총알은 있었어 이건 누가 봐도 스나이프라는데 서브 머신군 그러면 총알이 도대체 뭐냔 말이지 근데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핸드건 샷건은 아니고 스나이퍼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이거 같은데 일단 잠 안 들고 봐봐요 이걸 일단 이만큼 만들어봐요 그러면은 500개 됐다 개만데 갑자기 개많아졌네 하밍은 진짜 내가 분해를 해서 그런가 뭐야 뭐야 너 간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 아 일로 못 나가네 일단은 뭐 하세요 아 약했나 보다 나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 그 켄싱턴 거리에 그 그 사람들 생각나 자세가 이렇던데 그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 자세가 다 이러고 있던데 마약하는 사람들 나의 부릉부릉 뭐 하는 거야 왜 혼자서 여기 부딪히고 날려 너 왜 그래 보는 지시사항을 읽으라고 뭐야 바이오 모니터를 아나한테 주지 말라고요 바나의 죽음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면 우리만 위험해져요 뭔 소리야 왜 왜 주지 말라는 거지 어 소브오일이 브라질 정보연을 살해했다는 걸 아나가 폭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이 엎어진다고 심각한 문제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예요 드롭 포인트에 놓으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요원에게 전달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어렵네 일단 가자 날아갑니다 역시 역시 운전 잘해 맞아 나랑 상관은 없긴 해 약간 알바노긴 한데 일단 가보자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고민인데 여기다 넣어두느냐 갖다 주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산토스가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거부한 거니까 와 여기다 넣자 그냥 여기다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지 맞지 그래 맞아 그래도 네 센스 하나만은 칭찬해줄게 사람은 가슴이 아니라 머리를 따라야 하니까 얼마 줄까 4천원짜리 일은 조금 조금 심하지 않나 4천원짜리 일은 좀 아닌데 아니 어떡해 4천원이야 너무하네 비키세요 비키세요 그렇지 그렇게 비켜야지 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비켜주지도 않아 뭐지 어 어 잠깐만 이거 좀 바꾸고 전화를 좀 듣자 오케이 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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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딨을까요? 와 그렇다 이거지 어디서 쏘는거야 위에는 녀석부터 처리해야겠는데 아니 얼굴을 안 내밀고 있어도 아이 숭지를 못해 좀만 기다리자 여기 정정당당하게 어깨에 붙이려고 아이씨 아 안으로 들어오면 못 싸우게 만들어놨어 이런 거지같은 기다려 앞선 기다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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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무기 오류를 졌다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 안되겠다 들어가서 싸워야 어쩔 수 없고 한번 걸리고 오? 에휴 안보인다.. 아니 이녀석은 안 부서지나? 저건 스나루는 안 부서지는거야? 나와 한 마리 아니야? 사달라! 나오세요 로보트인가? 로보트 같은 느낌 맞네 로보트네 밝아질게요 오? 뭐가 많네요 이따가 하나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많아서 좋네 여기 총알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없니? 총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총알도 있긴 있네 오 들킨거 없어졌네 저거 없네 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빡세네 기계까지 상대해야 돼 흠 흠 흠 흠 맑고 이곳에 오른된 편 술탑 맞고 죽어라 됐나? 엄마인 좀 넓은 거 같은데 또 뭐야 안쪽에 저기있고 500발 있었는데 그새 다 썼네 아 뭐 여긴 총알이 왜 이렇게 없어 여긴 왜 이렇게 총알이 없니 같은 총이 굉장히 많던데 나이트 모신건 나이트 모신건 이런건 별로 안좋아하는데 중악이네 일단 너네들 분야하자 그냥 아 이거 버리기가 돼버렸네 잘못나네 서브머신건 게네들이 들고있는 총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나네 내가 들고있는 총은 지금 이 모양인데 이런건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나이프를 안쓰기 때문에 칼은 카타나는 좀 있어 보이니까 내가 지금 입고있으니까 오피스 파티에 좋다고 기본적으로 이런거 입는게 더 좋은건가 너무 외형으로만 내가 조정했나 너무 외형으로만 내가 조정했나 아이고 입고있는 바지인데 아이고 입고있는 바지를 분해해버렸네 설마 지금 나 바지 안입고있나 정말도 봐라 그냥 아 이거 막 모자 이런거 없냐 아 이거 블루 이런거 없어 아 참 숙취를 즐긴다면 재밌을거라고 무기줌 맥주캔 재활용 이런거 은근히 무겁게 생겼는데 안무겁나보네 방어력 아 이런걸 입어야 되겠다 막 겉에 보이는것만 해선 안되겠네 무기줌 무기줌 아 이런거 싸구려는 따로 그냥 거기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지는거 뭐하러 안들킨다는건가 의외로 필요없는 289 와 이런 20짜리 입으면 좋겠는데 오우 인벤 정리가 제일 귀찮아 제발 필요없는거 자동으로 팔리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있는거니까 팔고 이건 똑같네 이정도면 됐겠지 잠깐만 가방에 아 이런거 주우면 여기 들어오는건 아닌가보네 아 주워야되나보네 아 주워야되나보네 난 총이 이런데로 들어오는줄 알았더니 뭐 만들어볼까요 한번만 더 만들까요 몇개 아 이게 총알이 많이 나가 좋은데 단발총 쓸까 그냥 총 우와 으아 으아 으아아아 저기 왜 안돈냐 미치겠네 야 잠깐만 그거는 나올 때가 됐다. 나의 무기 어딨어 나의 무기 나올 때가 됐다 뭐라고? 머시 쏘고? 뭐라는 거야? 나의 무기야! 나의 무기야! 나의 무기야!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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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방어력 높은거 보소 죽지마? 어쩔 수 없다 너네들은 그런 운명이야 다 뒤로 빠졌네? 오우 야 뭐? 뭐 어쩌고 졌지? 너도 쓰러졌어 죽어라 이녀석 더 있니? 어디 더 있니? 얘들아 아 CCTV같은거 있네 이런건 빨리 없애줘야지 지원이 오기전에 아우 샷건이 좋아 역시 어? 샷건이 괜히 샷건이 아니라고 끝난거 같네? 자 보자 저쪽 한번 보고 갈까? 오 뭐야 이쪽 오 잠깐만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건가? 와 씨 잠깐만 이거 뭐야 힘 세개나 필요해? 힘 맞죠? 방금 저거 태크야? 힘이 아니라? 뭐라? 아 태크였네? 아이 미친 아이씨 못열잖아 잘 못쌌어 태크였다고 버리고 가야되겠네 깝 먹을 수 있었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어 누구 목소리냐 어디서 목소리 들리냐 아 보라색 아깝다 기억해놓자 여기라고? 여긴 어디니? 내가 표시해놓을 수 없나? 아 깝디 됐어? 뭐 다른데서 보라색 얻어서 싸우지 뭐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아우 헷갈리게 가자 어 여기 여기 내가 다 안 먹었나? 지하 지하 이 앞에 총알이 있었네 뭐 들어가는거지? 여기다 아 다른 라디오구나 밑에인가? 내려가는건가? 맵을 보면 잠깐만 맵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아 일로 나가는거구나 여기있는 애들도 다 나왔었나보네 사라진 장비 하루의 사용법 헥 시체를 부어서 하루에 넣는다 시체 태용 2753 2753 2753 온갖 협상에 실패했나보다 2753 2753 경우네 마음이 아프구만 30대가 왜이렇게 많은거야? 장수하기는 힘든 동네구나 총을 워낙 많이 사용해서 총을 워낙 많이 사용해서 전기가 안들어온는데 너를 구하러 온거 같애? 너를 구하러 온거 같애? 그치? 이렇게 같이긴 했지만 내 프로토타입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게 해놨어 본사에서 결국 사람을 보낼 줄 알고 있었거든 그래 대단하네 그건 됐고 넌 누구지? 하산 데미르 제타테크 엔지니어야 스캐빈저한테선 나만 살았어 필요하니까 살렸구나 본론으로 들어가지 백서가 프로토타입 얘기만 하고 구출 얘긴 안 해서 물건은? 아 당연히 있지 잠깐 그러니까 그딴 걸 네 대가리에 심었다고? 그래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서 미출시 장비는 경계 순찰 때 스캔에 안 걸리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존나 멍청한 짓이긴 했어 그래도 덕분에 몇 시간은 벌었잖아 프로토타입이랑 난 이제 한 세트야 헛박인가? 장비도 썩는 거야 멍청한 새끼가 운 하나는 좋네 세상에 어떤 병신 새끼가 지 머리에 프로토타입을 꿨냐 아 브이? 너 말고 지금 나 병신이라고 돌려가는 거야? 제타테크와 강제로 머리 박아버린 거라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어 어 어 사람을 구하러 온 거 아니야 안 왔어 근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대신 쓸데없는 짓 하면 죽일 거야 네 2,753 음 에스웨이 비밀번호 없어도 여든 방법은 있나보다 비밀번호 없어도 여든 방법은 있나보다 도면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지? 스캐빈저들이 날 작업장으로 데려가서 훔친 장비에 있는 보안 프로토콜을 삭제하게 했어 좋아 앞장서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백바지 마음에 안 드는데 백바지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생각보다 키가 큰 거 같기도 하고 내가 키가 작은 거라서 그런가 저거 헬이잖아 싸가지 없는 놈이긴 했지만 저건 좀 심한데 백바지에 온통 피투성인데 놀라지 않길 바란다 네가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한텐 여기가 무덤이 됐을 거야 이렇게 됐겠지 제타테크한테 대이고 여기서도 퇴이고 저거 보니까 지종파 생각나네 옛날에 꼬꼬모에서 봤어 사람 태웠다고 그러지 않았나? 태웠는데 저렇게 비슷하게 생겼던데 오 뭐야 이런 데가 있었어? 여기를 못 봤네 빨리 찾아 찾았다 좋아 찾았어 가자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잠깐 네가 싸우는 소리가 나한테도 들렸으니까 롱쇼어에도 들렸을 거야 좀 있으면 스캐빈저놈들이 쫙 깔릴 거라고 아 아 어 그래 잠깐 네가 싸우는 소리가 나한테도 들렸으니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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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딴짓한다고 뭐라 하네 도개교를 이용하자 스캐빈저가 쓰는 거 봤어 아마도 스크레이퍼 비상구일 거야 눈치채기 전에 사라지면 돼 별거 아냐 어때 나도 생각보다 쓸 만하다고 하산 이름이 하산인거 보니까 가자 뭐 어떻게 쓰는건데 자 이제 떠날 시간이네 어 어 뭐야 씨 아 깜짝이야 씨 너 몸이 이렇게 반질반질 않니 조금만 더 조용히 가는거면 너도 조용히 가야되는거 아니냐? 사방이 총소리가 들려야돼? 똑똑하네 정지만 시킨거야 똑똑하네 그래 여기 앉아있을거야? 이게 안들켜? 그럼 여기서부터는 알아서 갈게 니가 기가 막히게 처리했다고 보고도 하고 어.. 끝난건가? 뭐야 대화 끝났잖아 아 여기있네 프로토타입은 내가 가져갈거야 그건 안되지 픽스한테 전화할테니까 기다려 차를 보내줄거야 프로토타입을 직접 처리하고 싶을테니까 그래 아야지 핫산 적당히 좀 해 핫산 그게 내가 없어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거네 씨발 지금 나랑 장난해? 겨우 목숨 걸고 구해줬더니 뒤통수 치겠다 이거잖아 그럼 스캐빈저 소굴에 갇혔는데 어떻게 솔직히 말했으면 두고 갔을거잖아 그건 니가 판단하는게 아니야 중요한건 니가 날 속였다는거지 그러게 넌 총도 없는데 내가 죽일놈이야 나도 이럴줄 몰랐어 제발 이대로 돌아가면 난 죽어 미안한데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이대로 튀기도 전에 들킬거라고 그럼 됐어 뭐? 죽여 허세하냐 고문당하느니 너한테 죽는게 나 못 죽일줄 알고? 또 그거 또 풀어져? 뭐? 아 이걸 또 풀어줘야돼 뭐 어떻게 해야돼? 아이 나 참 지금 아까부터 계속 다 풀어주고 돈챙기기 했었는데 얘는 뭐 돈을 주나? 일단 너 여기있어 닥치고 얌전히 있어 넌 그냥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얘를 어떻게 해야되지 근데 무슨 상황이 꼬였다는거야 그게 이놈이 프로토타입을 자기 눈에 박아버렸어 차 좀 보내줘 귀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큰일은 아니네 좌표 불러줘 호유해줄 사람이 금방 도착할거야 오 에이 좌표 뭐 기다려 뭐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다 알아서 해 전 녀석은 내가 동정을 베풀만큼 배급하게 습격해서도 자라남고 스케빈저도 따돌리고 기업도 엿먹였지만 운빨도 언젠가 다 바닥나게 돼있어 좋은 말한다 내 몸에서 같이 살면서 좋은 말 해 아주 나 없어지면 너도 이 일을 아주 잘 처리했어 계약한 대로 내 사람들이 가지러 갈거야 다시 왜 얼굴을 가렸지 보수 보내줄게 확인해봐 얼마 주니 아니 8천원 이상 올라가질 않네 8천원 이상이 올라가지가 않아 일단 가자 보관함 이게 다 지금 내가 그거 한 사람들 그건가? 이 정도야 뭐 막상 죽이면 질질 짜려고 아니 저거 알아서 저리 하겠지 난 모르겠다 시키는대로만 하고 살면 돼 아니 의외로 연락이 안 오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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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면 안되는 길이었고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흫 또 총 싸움 할 뻔했네 아유 시발 아 아이 뭐? 뭐라고? 뭐라고? 이씨 야 야 야 어 아이 조심해라 다음부터 조심해 나 총 돌고 있어 뭐가 나 아 미안해 있는데 어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함부로 막 오줌 싸시면 안돼요 오 깜짝 놀래라 아니 바로 눈앞에서 오줌을 싸고 계시네 아니 노상방뇨를 왜 이렇게 길게 아 장애물 옮기게? 아 오케이 여깄다 왜 이래야 임무 완료가 되는구나 여러개 있네 일단 일로 가볼까 그래 뭐 돈준다고 했는데 다 어디갔나 했다 아니 우리 귀염둥이 왜 거기 서있어 9,800원 와우 그럼 9,800원 벌을까 진짜 이씨 아니 이 사람들이 도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네 저러니까 차에 치이는거야 지금 시민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서 처리하도록 아니 진짜 나 너무 억울하다고 저 사람이 와서 부딪혔잖아 내가 경찰에 쫓길 이유가 없는데 아니 지금 너무한거 아니야 우리 구역에서 그걸 놓자? 됐고 계시로 복귀해 어우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그래도 GTA보다는 좀 이 밑에인가 보네 GTE보다는 낫다 GT는 좀 빡센 데 경찰 따돌리기 어 봐봐 1,9,7,5 오 오 오케잇 됐고 긴구 오 오케이였다 다시 타고 아까 그 두개 겹쳐있는데로 가면 되겠죠? 오 뭐야 좋은 총이 생겼네 여기 있니? 이제 무기를 가면 되겠네 멀리도 있다 600m면 가자 가는 길에 사람 안 치워야 될텐데 나는 오토바이를 아주 잘 타는 사람으로서 아우 저런 운전을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운전을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거 기억하지? 새로운 퀘스트인가 본데 에런이란 녀석이 있어 착한 녀석이야 권투실력도 대단하고 걔가 도움이 필요한데 네 생각이 나더라고 오케이 도구타운 야외 권투장 가면 만날 수 있대 새로운 퀘스트가 생겼구만 어 아예 아예 기다려봐 이거부터 이거부터 아니 어디 있어 아 이거 해야 돼 이거 시체부터 찾자 어제 어제 파쿠 시체 찾기로 했다가 이걸 못했었어 아니 갑자기 왜 바뀌었어 아니 이봐 파쿠 시체 찾는 거 한다니까 왜 갑자기 어 이 근처에 있는 건가 초연기둥이 여기야? 오래돼서 없어졌나? 뭐지? 뭔가 하러 가긴 해야 돼요 어? 뭐지? 여기 근처 어딘가에 있는 건가? 응 여깄다 왜 여깄다 헐 헉 헉 헉 헉 하쿠야 젠장 늦었어 머리를 머리를 잘라버렸는데 뱁스만 남았네 물론 헨센한테 걸려 걸리면 바로 나란히 매달리게 되겠지만 그럼 돈 보따리 두 개나 있네 뭐 그럴 수 헉 어 뭐야 얘기도 안 했는데 없어졌어 존이 헉 헉 헉 보내줘야지 뱁스 지금 어디야 나 뱁스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죽었는지 모르나 보네 롬들한테 강했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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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만나러 가야되나 보다 케냐로 가는 중이야? 아 이미 해외로 나갔구나 이걸 보고도 어떻게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할 수가 있지? 도대체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온거야? 이게 위층인가 보네 BD 상점에서 리나를 구출하십시오 어떻게 올라가지? 여긴 또 왜이래? 여긴 또 무슨 난리야? 올라가는 길이 어딨더라 차에다가 낙서 해놨네 아 여기 있다 아 비키세요 오늘 뭐가 걸리나 했네 여기 여기 나가면은 나이트 시티 못 가나? 여기서 어느 댄스 어디갔어? 넌 여기는 진짜잖아 맞아 나이트 시티는 나이트 시티는 정답 나도 끼고 싶다 저렇게 사람 많은 곳이면 아이템도 좋은거 아니겠어? 질이 되게 싸웠네 오 여기 애들 다 죽여야 되는 거잖아 오호 살짝 끼어서 살짝 끼어서 싸워볼까 뭔가 살짝 끼어서 싸워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멀리 있는 녀석들 위주로 야 불 안타냐 너는? 불 안타냐? 불 안타냐? 야 너 너무 아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어딨는거냐? 몇개 없는거 같은데? 죽었어 출혈로도 죽나보다 아이씨 뭐야 안죽었잖아 감사합니다 부서진것들은 받지않아요 오우 이 미친놈 아 놀래라 오우 생각보다 아프다 이 미친놈 여기있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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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7A가 없는데? 5 5 5 5 5 5 5 7A 5 5 7A 7A 7A가 필요한거야? 7A 7A 됐다 좋아해요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운반이 늘어난거 맞지 88 3 늘어난거야? 나 방금 85 아니었냐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 싶다 환영하겠습니다 진짜 개미만큼 올라갔네 개미만큼 분해하고 이거 분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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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좋은데? 샷거는 다른게 필요가 없다 이게 진짜 좋은데? 샷건은 다른게 필요가 없다 진짜 다른게 필요가 없네요 진짜 다른게 필요가 없네요 아 그럴려구요 돈이 넘쳐나네 돈이 넘쳐 흐른다 나 지금 됐고 아니 도대체 언제 올라오는건데 아 나 이거 하러 가려고 했지 도대체 여기로 못 올라가나? 내려오는건 가능해도 올라가는건 못하나? 안되네 어디로 올라가야하나? 계단이 어딨을까? 이 위쪽 길인데? 길 찾는것도 어렵네 이 뒤쪽에 있나? 올라오는게 밖에 없네 저쪽 건물 통해서 올라가는게 낫겠네 만약에 내가 가다가 NPC가 운영하는 차에 치이면 어떻게 되는거야? 나는 경찰 안오니? 나도 경찰 와야되는거 아냐? 나도 경찰 와야지 아 진짜 너무한거 아냐? 같은 취급을 해줘야지 같은 취급을 해줘야지 아 이거 안되겠네 여기 같은 시민 아니 시민차별 이거 맞습니까? 이거 경찰? 경찰이 시민을 차별하네 심지어 용병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슨일이 일어난거야 여기 브레인댄스 뭐야 리나 XXL 풀세트가 발송되었습니다 어? 뭐지 이게? 제모보고 잠깐만 여기 심상치 않은 곳인데 너도 짐작하고 있는 거니? 야 잠깐만 이 안 되게 심상치 않은 곳 같은데 어딨어 내가 리나 말리나야 도그타운의 여왕 빨리 날 여기서 꺼내줘 그럼 같이 저녁 먹어줄게 아마고 오늘 운빨이 좀 좋네 뭐야 야 이 새끼야 어딜 쳐다봐 내가 있으면 그만 쳐다보고 이 새끼 대단히 날아가고 내 집에 보내줘 제발 좀 닥쳐 이 새끼야 아니 조니 이리 나와 버츄얼 맞나 보다 버츄얼 맞나 보다 재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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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비디를 찍고 있어야 한다고 내 맥힐링 평판은 어쩔 거야 잘 들어 이 개새끼들아 우리 애들이 날 찾아낼 거야 여기서 날 구해줄 거라고 그래 너가 그 녀석이었다는 거지 알면은 다들 엄청 충격먹겠는데 툴은 초창기부터 리나의 광편이었어 리나 비디는 다 봤을걸 근데 며칠 전에 정전이 됐었어 도그타운에선 흔한 일이야 근데 그때도 툴이 비디를 보느라 리나가 되어 있었고 그대로 비디가 툴의 대가리에 박혀서 시냅스를 태워버렸어 그 후로 자기가 진짜 리나 말리나인줄 알아 리나처럼 말하고 리나처럼 행동해 얘 돼? 난 이 족같은 상황을 다 봤으니까 일체화가 되어버렸네 뭘 도와달라는 거지 뭘 도와달라는 거지 상황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난 리퍼닥도 아니고 뭘 어쩌겠어 너무 과몰입한 거야 일단 저기까지 왔으니 날 좀 도와주기만 하면 보수는 최대한 많이 쳐줄게 뭔데 그냥 지금 상황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오 아니 이봐 지금 가게 문 닫게 생겼다고 그래서 어쨌건데 헨스는 임대료로 골수까지 빨아먹지 헨스는 임대료로 골수까지 빨아먹지 여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속은 다 썩었어 너도 알다시피 도그타운 사람들은 지갑 사정이 좋지 않아 아픈 친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지 않는 거야? 아픈 친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지 않는 거야? 그니까 니 친구가 정신줄을 났는데 넌 그걸로 돈을 벌겠다고? 하 씨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래서? 난 여기서 툴을 지켜봐야 돼 갑자기 자해를 하거나 뭔가 부술지도 모르잖아 넌 가서 비디를 촬영한다고 하고 리나를 데려와 콜라보라고 하고 제목은 도플갱뱅어야 그래 리나는 콘텐츠를 얻고 우리 가게는 리나의 팬들 덕 좀 보고 뭐라고?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야? 뭐? 아픈에 데려올게 주사만 알려줘 맞아 이거 이게 윤리적어 아주 믿음이 가 아니 이거 윤리적으로 너무 안 좋은 일 아 저기 불쌍한 새끼 좀 도와줘 이건 뭐 동물원 짐숨도 아니고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지? 리퍼덕한테 가야지 아니면 비디에 대해 잘 아는 사람한테 가거나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빅터한테 메세지 보여 난 이건 진짜 윤리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어 일단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 어 와 너무 길어 유도된 정체성? 아직 회복을 못한 환자도 많대 인지 부조화를 유도하는 거래 음 음 일단 둘 다 물어보자 주디한테도 묻지 주디가 처음에 나한테 심어준 사람인데 그 그 이렇게 치료해주던 리퍼덕인데 좀 굉장한 일이 생겼어 해리성 정체성 결함 댄스의 시작 어 그 사람이 덮었을 인격을 나타내는 물건을 보여줘 아 똑같네 인지 부조화에 대한 걸 깨우쳐야 된다는 거네 아 아 아 툴이 돌아오지 못할까봐 무섭지 않아? 에이 괜찮을거야 가끔 비디 보고 나서 살짝 맛이 가는 놈들이 있거든 진짜야 내가 다 봤어 그것보다 바게스트 놈들이 수금하러 오는게 더 걱정이야 자지만 세우고 싸지도 못하는 등심 마냥 뭐? 그냥 툴이 관리하기로 했던 기록들이 뭐라고? 뭐? 바급 뭐라고? 못들었어 그럼 잘못 들은거지? 에이 괜찮을거야 가끔 비디 보고 나서 살짝 맛이 가는 놈들이 있거든 진짜야 내가 다 봤어 그것보다 바게스트 놈들이 수금하러 오는게 더 걱정이야 자지만 세우고 싸지도 못하는 등심 마냥 돈만 들지 벌리질 않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감정을 자극할 무언가를 찾아라 감정을 자극할 만한 걸 찾아라 왜 뭐지? 메모장 어이 적당해 뭐? 꼴리나 말리나? 아니 브레인댄스의 쌍년입니다 왜? 아 이게 야동 배우가 맞나보네 리뷰 꽐라 남봉궁 미쳤나봐 굿즈는 뭐야 굿즈는 뭐야 굿즈도 있어? 목욕물 와 목욕물도 팔아 이것도 파네 인형도 파네 손톤을 운전하는 개자식 뭔가 비디오 종류인가 보다 뭔가 비디오 종류인가 보다 뭔가 호스튼 풀세트? 감정을 자극할 만한 무언가를 찾으라는데 뭐가 있을까 뭐가 떠야 할 것 같은데 밑에 내려가 볼까 난 도저히 그 리나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범죄 현장을 만들진 못하겠어 조용히 해봐 너의 감정을 자극할 만한 무언가가 어 편지 어딨어 아 재밌는데 리나에게 네가 정신나간 배드랜드 출신 바이커들과 아마추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을 때부터 널 팔로우했어 읽어주네 내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 유일한 주식이야 이야 그림까지? 멋진 콘텐츠 고마워 찐 펜이네 네가 비디에 몸과 영혼을 갈아 놓고 있다는 거 알아 너의 열렬한 펜 에드가 툴 귀엽네 나도 펜네터 태워버리지 말 걸 그랬나 이 편지에 완전 진심이네 중요한 거 같으니까 왜 태워버렸어 가져다 주자 에드가와 대화를 하래 네 친구를 돌려야지 이상한 데 써먹지 말고 에드가 어딨어 아 조용히 안 해 진심이야 에드가? 진짜 이래야겠어? 에드가는 또 누군데? 너 약 받았어? 뭐? 정신 차리게 하려면 세게 나가야겠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어? 재수없는 눈빛 좀 조심해줄래? 뭐? 아니 결국엔 리나 집에 가야돼? 아유 결국 리나를 찾으러 가야돼? 아유 일단 물어볼까? 근데 리나가 대체 누구야? 비디배우야 야동배우가 많네 동글로 유명해 갱단이랑 어울리고 디제이들이랑 떡 치고 합성마약하면서 거리에서 화려한 차를 타고 창밖으로 총을 존나 갈게 되지 헉 어휴 무서운 사람인데 내가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굉장히 무서운 여잔데 그치 자기가 상상한 거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면 인지부조화가 올 수도 있어 그걸 끌어내자 차를 타려면 내려가야되는데 다리가 너무 길다 어떤 대통령 카카께서 워싱턴에 멀쩡이 다시 나타나셨다고 한다 아하 아아 이거 집어가면은 총 쏘겠지? 아하 나도 모르게 집어갈뻔했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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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훔칠 뻔했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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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귀여운 차로 바꿀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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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차는 왜 저기 서있어 야 안 비켜? 우리 차가 못오고 있잖아 아이 아니 아니 신호 신호도 없는데 뭘 찍히고 있는거지? 아 타고나있고 움직이네 오우 어 잠깐만 오 아니 우리 빵빵이 아 잠깐만 어 우리 오토바이도 왔는데? 야 잠깐만 어 미안해 오토바이 타고 갈게 다음에 타자 귀여운 친구 아 다음에 타자 박ника 한꺼번에 오는 경우는 처음 보네 역시 오토바이가 최고야 Richard 낀 널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너무 과몰이 파니가 있어 떠나도록 설득을 하거라고? 설득은 무슨 갱단인데 뭘 설득해 말이 통할 녀석들이었으면 애초에 애초에 갱단이 아니었다 길거리에 평판이 올라갔어요 여기도 있겠지 갱단 뭐 얼마 없네 이게 다야? 너는 여기 들어가지 넌 거기 들어가 있어 지나가는 애한테 안 들키게 니나는 저쪽에 있나보네 똑똑 한 번만 더 여기 없어 기다려야겠네 없는 거 맞아? 강제 개방보다는 이야기하고 데려가려면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촬영 중에 지들끼리 총질이 나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저게 레이나야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척해 그니까 뭔가 지리는 스튜디오에서 나온 것처럼 약간 협조하라고 어디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어어 왔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 뭐 어디 잘못 걸렸나보네 친구를 잃은 건 유감이야 난 아니야 친구였다면 말이지만 아휴 진짜 역겨워 죽겠네 멜라니한테 다시 캐스팅하라고 해야겠어 매니저였어? 넌 뭐 사인이라도 해줘? 어.. 너한테 제안을 좀 하려고 난 비디 신디케이트에서 나온 스카우터야 그니까 너한테 딱 맞는 배역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비디쇼를 기획하고 있거든 거짓말 치고 데려가야지 너희랑 케미만 잘 맞으면 바로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갈 수 있어 오 잠깐만 저기요 제가 쉬운 년일지는 몰라도 아 돈 줘야 돼? 전 상금만 받아요 만 원씩이나? 만 원 정도 줄 수 있는데 내가 예쁜 건 알겠는데 말 좀 해 어 수익이 20%를 지급할게 해볼까 아 20% 너무 짠데? 너무 짜지 않니? 한번 해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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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같은 새끼들은 어떻게든 뒤통수를 치거든 안 팔리면 어쩔 건데요 0에 20%는 0이잖아? 우리 본사에서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우리 심리학 모델에 따르면 소득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성과와 판매 수익이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단순한 과학이지 오 똑똑한데? 그래서 그런가? 20%라고 하니까 왠지 좀 꼴리네 그럼 계약하는 거지? 좋아요 대본은 준비됐어요? 어.. 대본은 필요 없어 그냥 즉흥으로 할 거라서 주소를 보내게 오늘 밤에 거기서 만나자 샹크란 프로듀서가 널 기다릴 거야 빨리 메이크업이랑 내일부터 해야겠네요 그럼 이따 봐요 큰일 났네 이게 맞나? 존이는 네가 하라는 대로 했어 맞냐 이거? 어떡할 거야 정찰은 이만하면 된 것 같아 어어 리드 준비되면 알렉스의 안전보호기에서 만나자 그래 거기서 봐 어 리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유 잠깐만 리드 리드 일단 어.. 이거부터 해야 돼 어.. 이거부터 끝내고 리드 만나러 가자 갈 거야 준비시켜 아니 큰일 났네 가서 이상한 거 시키면 어떡하지? 아 내일까지 기다리래 그러면은 이거 이어서 하면 되겠다 오케이 어 번갈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니까 문제 없네 하루 차이니까 문제가 없어 이거 어.. 뭐.. 어.. 빨리 미치죠 같은 건가 있어 안전 이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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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줄래? 알렉스 만나러 왔어 안전 집사 이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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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돼 이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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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됐어? 송버드를 어떻게 할거야? 그래도 이런거 알아야될거같애 일단 계속 얘기해봐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 응 우리의 타겟은 루이스 에르난데스 무기거래 쪽 거물로 그 조직에 우리 요원을 심는게 목표였어 알렉스는 에르난데스의 수행원 중에 한 엔지니어의 신분을 도용해서 잠입했어 하루는 알렉스가 회의에 가는데 웬 비키니 모델이 도베르만을 끌고 다가오더래 알고보니 그놈의 여자친구였어 사치품에 돈을 낭비하는 놈이었거든 한심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송버드도 같이 정보를 수집했었는데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걸 하나 놓쳤어 알고보니 알렉스의 새 신분이 되어진 그 엔지니어 놈이 걔만 보면 오줌을 지릴 정도로 걔를 무서워하는 놈이었던 거야 저런 그래서 어떻게 도망쳤어 그 일로 에르난데스 조직은 무너졌어 우리가 그 새끼들을 다 없애버렸거든 조직에 있을만한 애가 아닌데 그래서 정면돌파를 했고 공식적으로는 라이벌 조직이 전멸시켰다고 처리했어 그래서 됐지 이제 나이트 시트 얘기로 돌아가서 새 타겐 얘기를 하자고 그래 뭐지? 나 왜 앉아있는 것 같지? 위치가? 버그니? 뭐지? 아 됐다 갑자기 쭈그리고 가네 깜짝 놀랐네 소미가 준 샤드의 정보를 분석했어 작전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이 들어있었지 감시 정찰 데이터 수집 계획까지 다 맞췄어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야 지랄마 니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젠 다 잊어버려 그렇게 나온다 한 3시간 만에 3시간 만에 임무를 3시간 만에 메인 퀘스트 하네 자 우리 목표는 헨슨한테서 소미를 구출하는 거다 다들 알겠지만 이건 일반적인 구출 작전이 아니야 소미는 NUSA와 대통령의 충성한 대가로 블랙월너머에 무언가에 감염돼 있는 상태다 그 기술에 대해선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도 안 하겠어 중요한 건 치료제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야 헨슨이 갖고 있는 치료제는 신경 매트릭스에 살아있는 AI야 우린 그걸 손에 넣어야 돼 그래서 계획은? 응 저번에 걔네들 사이너슈어 메인 프레임에서 매트릭스를 추출할 때 필요하거든 응응 하지만 헨슨은 신경 매트릭스에 대해선 전혀 몰라 사이너슈어를 밀리텍과 NUSA의 비밀 연구 프로젝트라고만 알고 있어 맨 러너 스킨은 다 맞췄으니까 이제 남은 건 놈들이 빼내기만 하면 돼 납치하자는 건가? 납치를 하자는 건가? 납치를 하자는 거네 어떻게 할 건데 나이트 시티에서 렌터카를 문다고 하니까 그걸 노리자 오랜만에 나이트 시티 가나? 차를 추적해서 해킹할 거야 헨슨한테 도착하기 전에 여기서 네가 필요해 렌터 업체의 추적 시스템을 작동시켜줘 그러면 알렉스가 설명해줄 거야 렛러너를 확보하고 너희들이 연기하면 돼 행동 가기는 조정이 나왔어 마지막은 헨슨이랑 직접 만나는 거니? 그럼 마지막은 헨슨과 만나면 되는 건가? 그래 헨슨이 메인 프레임 접근 코드를 사려고 할 거야 너한텐 약국의 문이 열리는 거지 아마 너희 둘 중 하나가 연구실에 있는 소미와 코드를 입력하게 될 거야 다른 한 명은 헨슨이 잡아둘 가능성 커 내가 헨슨을 맡을게 네가 송버드한테 가 데이터 수문이 열리면 나한테 신호해 헨슨과 경비병들을 제거할게 혼자서 괜찮겠니? 헨슨 1등을 혼자 처리하겠다고? 난 연기 말고도 잘하는 게 많거든 깜짝 놀랄만한 걸 많이 준비했어 어쨌든 걱정해줘서 고마워 걱정이 되긴 하지 이참에 헨슨을 죽여버리겠다는 건가? 카카의 직속 명령이야 넌은 부인하지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그럼 송버드는? 구해야지 너도 구하라고 하셨어 여기까지 됐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봐 가자 바로 가자 설명 다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달리기를 하는 걸 모르나? 좀 빨리 움직일 수 없나? 왜 이렇게 느릿느릿 답답해 죽겠네 어.. 차는 어떻게 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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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는 어떻게 탈지 어.. 차는 어떻게 탈지 아.. 차는 어떻게 탈지 내 부분도 더 탈지 간단한데? 이 작전에 수만 유로달러가 들어갔어 당연히 쉬어야지 엄청...돈 많이 들어갔나 보다 뭐야 대화가 이게 끝이야? 또 대화 대화? 아 나가래 질문이 여러개였는데 이것만 질문하고 가버리네 가자! 거의 3시간 만에 메인이네요 연락이 드럽게 안와서 어디서 잠이라도 잤어야 됐나 싶네 잠자는건 있었던거 같은데 잠잤으면 바로 메인할 수 있었을지도 1키로 멀다 가자 오랜만에 나이트 시티로 가자 총알이요? 총알 아직 많이 있지 않았나? 총알 아직 많이 있지 않았나? 뭐 중화기 총알 좀 써야되겠는데 이런것도 만들어야 될텐데 5티어 아이템 부품 아 근데 내가 총을 정하지 못해가지고 5티어 부품을 낀다 한들 특정 총만 정하면 힐 아이씨 아 아니요 아니요 진짜 너무 너무한거 아니요 아니요 너무한거 아니요 저 사람이 와서 부딪쳤잖아 아이씨 망했네 오토바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티해야지 이걸 아! 멈춰서! 요거 하나 가져가볼까? 이젠 좀 오케이 두 명 쳤지 아직 위치 위치 찾았어 찾았어 들켰어 들켰어 여기가 좀 더 좋은 거 나올 것 같아서 먹고 싶었는데 아쉬운 놈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허 움직이지 말라고 안 보인다고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온다 어디서 쏘니? 아니 안 죽네 이 자식 너무 멀리 있어서 죽은 거 같은데 올라와 개 불편하네 어 전에 게 기억이 안 나서요 사실 아 이제 들어가 보자 들어가도 될 것 같다 감사합니다 어 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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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거 탈 이유는 없는데 아효 사격 어 어 뭐야 이게? 와 이게 뭐야 어 역시 군용 차량은 다른가? 어 근데 끝난 거 같은데? 다 잡았는데? 나이스 나 이거 궁금했어 여기 맨날 떨어지는 거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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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6 6 7 7 8 8 8 9 8 9 8 8 9 9 10 9 9 10 10 11 12 12 이런거 필요없어 잘 먹지도 않아가지고 여기 써있는거 보여요? 가끔은 존나게 멋진 새끼가 되고 싶은 순간이 있으니까요 이게 뭐야 이런거 안먹어도 돼 준화한 탄약 됐어 나머지는 필요없습니다 저런 먹는거는 별로 필요가 없어 내가 안써가지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거 타고 갈까? 라디오는 끄는걸로 라디오 어떻게 끄지? 라디오 꺼줘 라디오 꺼줘 됐다 넘어갔네 어떻게 나가냐 여기서 라디오 꺼줘 라디오 꺼줘 하 라디오 힘내요 라디오? 라디오 라이너리 넌 믿으니까 이쪽 안이 이게 뭐야 애초에 애초에 손버드와의 만남은 따로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안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서 뭔가 안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서 나 이거 군인 아니라고 들통나는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랜만에 나이트시티를 가고싶기 때문에 나이트시티 나이트시티 가는 길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 없으면 됐다 이야아 오랜만이야 나이트시티 어머니 아우 어 오오용 아우 쏘리 쏘리 아임 쏘리 얘 근데 속력은 되게 별로다 수신기가 뭘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쪽 뒤로 가면 뭔가 수신기면 뭐야 죽었어 어디에 있을까 아 여기있다 샀다 자 유로달러 두번째로 갈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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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야되겠네 그냥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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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었어 아이씨 뭐야 아 저기있네 저거였구만 아이씨 어떻게 하는거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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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제가 생겼어 암호키를 다시 만들려면 스테이션을 하나 이상 해킹해야 돼 살짝 렉은 있는데 이건 사양의 문제인 것 같아 좋아 스테이션을 하나 더 찾았어 가끔 막 끊길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그냥 시작하자 그래도 그냥 할만해요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옛날이 진짜 심했잖아요 지금은 게임 할만해요 와 옛날처럼 와 진짜 이거 게임 너무 못하겠다 이정도는 아니라서 아 저 군용차량 나쁘진 않은데 너무 느려 총 쏘는거 되게 편하긴 한데 사령전투가 되는 차라서 사령전투가 되는 차라서 어 난 운전하는게 더 편해서 그냥 빠른 이동할까 이게 좀 더 낭만 있지 않나요? GTA 택시 타고 다니는거랑 뭐가 달라 안그래? GTA 택시 타고 다니는거랑 뭐가 달라 GTA 택시 타고 다니는거랑 뭐가 달라 빠른 이동을 여기서 할 수 있나요? 혹시 빠른 운전하기 싫습니다 운전하기 싫어요 그..그거 아니야? 빠른 이동이? 그..이.. 파란색 코인 모양 파란색 코인 모양 파란색 코인 모양인가 뭐야 이 근처에 하나 빠른 이동 어! 근처에 있다 여기 있다 어 바로 앞에 있네 목적지 아 근데 여기 여기로 가야되잖아 아 뭐야 갈 만한 데도 없네 다 고기가 고기네 에이 거리가 다 거기서 고기네 야 빨리 도망쳐 너 참 우리 붕붕이 어디있을까 어 오네 아니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 자 가자 어쨌든 타야하는거야 렉 걸리는건 불편해서 운전 안하고 싶지만 어 역주행 역주행 어 역주행 잠시만 그쪽이 아니야 역주행도 서슴치않는 역주행도 서슴치않는 역주행도 서슴치않는 역주행도 서슴치않는 어우 오랜만인데요 여기 진짜 차이가 난다 거리가 되게 깔끔하다 깔끔해 깔끔해 뭐야 방금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차에 치었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일로 가는게 아니군요 예 죄송합니다 싸움을 굳이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거 타고 못 올라가나? 배관정도는 탈 줄 알아야지 어떻게 올라가지? 얘네들 잡고 가야되나? 저건데 저거 아이씨 되는거 아니였어? 뭔가 될거 같은데? 어 왜 안돼 오케이 됐다 아이고 여기있네 이건 망가진거래 철원 뭐가 잘 안되나봐요 아니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알려줄게요 괜찮아요 옛날 사람이니까 모를 수도 있죠 일단 송수신기를 꺼요 그리고 다시 켜면 돼요 쉽죠? 송수신기 버튼이 어딨는지도 알려줄까요? 알고싶으면 천에디 그래? 뭐 천원정도야? 천원정도야 뭐 얘기하는게 아 이런 나쁜 나쁜 생각나는 건너편에 있나? 아 이쪽이 뛰는 곳이네 저기 뛰는 곳이네 저기 뛰는 곳이네 아 이쪽이 아닌가 아우 아파라 아우 아파라 아우 아파라 아우 아파라 아 거기서 멀다고? 아 이쁘어 으 으 으 역 건물에 있는거 아니라고? 아침 흥 오 꼈어 야 꼈어 어떡하지? 야 이거 꼈는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꼈는데? 어디에 저장이 됐는지 모르는데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을 거야! 나갈 수 있을 거야! 나갈 수 있게 해줘! 와 나이씨 아이 진짜 아 진짜 이상한데 내 긴게 말이 되냐 이게 어 갑자기 만둣국 먹고 싶다 만둣국 냄새 나 밖에 만둣국 냄새 나 아 여기서 가네 아 괜찮괜찮 뭐 많이 멀진 않네 내가 먼저 갑니다 아 이쪽이 아내랑 이쪽이네 도대체 미치겠네 귀찮게 말이지 아 이렇게 뻔히 올라갈 수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애기한테 다시 그거 해야되나 아랫집 만두국 먹나봐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알려줄게요 얘네들 도움이 되려나? 근처라고 했는데 우리 게임 한파네요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으면 말로 알려줄게요 마치면 당신 거로 쳐요 일단 뭐야 이거 아니야? 건너편인건 맞는 듯 싶네 어 멀어요 더 멀어요 어디까지 가야돼? 쟤네들 욕소리가 닿는 데 있는 거 아니야?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이쪽 건물은 아닌가봐 뭔가 느낌이 이쪽 건물은 아닌데 인지모르 어디서 멀어?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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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는건가? 아까워? 아까워? 가까워 멀어? 가까워? 여긴 아니야 여긴 멀다 그랬어 여기 근처라고? 거기서 멀어 근처? 뭐지? 건물 안에 있나? 진짜? 아 여깄다 여깄네 아 여깄다 여기있네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 아 좋아 다시 들어왔다 재부팅해봐요 아니면 발로 한 대 걷어 차든가요 아 야동 즐기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죽지마요 시트 치우기 싫어요 아 아 시벌 뇌졸종이라도 걸린 것처럼 족같네 괜찮아? 난 괜찮아 조니 고맙다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빨리하면 돼 시간 없어 이미 하고 있거든 조니가 안정화 시켜줬나봐 결정의 시간에 정전이라니 됐다 한번 사용해볼까 자 정전을 아 이거는 수류탄 일단 이거 하나 올리고 아 이거 남겨두고 이걸 올리는게 맞는거 같은데 두번째꺼 열어야 되니까 기왕 연고 이걸 올리자 총 쓰니까 이거 다 올리자고 총 둔게 안쓰니까 음 재장전 속도 절단효과가 적들에게 퍼진다 근거리에서 원거리 공격으로 적을 처단할 확률이 증가 스테미나가 감소할수록 빠른 근접 공격의 피해량이 증가한다 음 뭐가 좋으려나 음 이거 해볼까 좀 남겨두고 멜릭을 음 취약점 발생 빈도 취약점 발생 빈도 취약점 보이는거 나쁘진 않던데 이거 올리고 아 이거는 이거는 좀 근데 내가 안 쓰고 있으니까 전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어떻게 아까 하나씩 올린 어쨌든 다 올라가나? 오 이거 근데 3개짜리다 3개짜리 하나짜리 하나짜리 나머지 이런 걸 먼저 올렸어야 됐네 이걸 올리지 말고 애매하게 돼버렸네 아무키 잘 받았어 노그타운 근처에 오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S로부터 승인이 떨어지면 나한테 잊지 말고 즉시 연락해 이거 송보드를 만나러 가긴 애매하지 일단 도그타운 가야 되겠다 일단 도그타운 가야 되겠다 일단 어... 일단 어... 도브타운 안으로 들어가자 안녕 브이무여 모스에 잠깐 들릴래? 아 술 마시자고? 알렉스가 나보고 술 마시자는데? 이렇게 얼른 감 얼른 감 가자 같이 술 마시자고 부르네 역시 가끔 여자들끼리도 술을 마셔줘야지 항상 셋이 놀다가 리더 없을때 둘이 술 마시자고 까지야 안잔하자고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초대해줘서 고마워 날 불러줘서 좀 놀랐어 그랬어? 왜? 가서 뭘 해야 하나 싶어서 그래도 좀 쉬면 좋을 것 같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하이 엄청 특별한 얘기는 아니야 난 그냥 거리에 돌아다니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나답게 아니 알렉스답게 말이야 자주 이런식으로 수렁이 그리워하고 뭐 그래 요즘엔 항상 그래 지금과 난 달라졌고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아 가면을 쓰는 것도 익숙해졌어 그래서 대답할 시간을 주는 듯한 이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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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시티를 떠났을거야 최대한 멀리 떠나는거지 너 존나 고생이 많았나보네 최악의 일만 골라서 했어 최악의 일만 골라서 했어 최악의 일만 골라서 했어 최악의 일만 골라서 했었겠지 글쎄 했었을까? 없었을 것 같은데 없었을 것 같은데 미찰 아니 마신다 아 네 차례 넌 어땠을 것 같아 배우 포스터에 내 얼굴이 걸리는게 꿈이었어 특히 뮤지컬을 좋아해 아하 뮤지컬? 그래도 난 브레인댄스 스타가 됐을거야 오오 브레인댄스 스타? 아니 근데 도대체 왜 뮤지컬이지? 노래 잘하나? 뮤지컬에 뭐가 좋은건데 현실이 아무리 개같아도 노래를 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아름답거든 그리고 춤추는게 좋아 오 그러면 이제 마셔볼까? 우리의 꿈을 위하여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꿈을 위하여 만나요 위하여 정말 좋아하는 노래야 정말 춤추니? 어 어 어 어 어 마시고 음악을 듣는다 구경을 하도록 하지 어 일어서야되네 결국엔 일어서야되네 알렉스와 함께한다 뭐지? 춤을 어떻게 추는거지? 똑같이 추나? 아 춤은 별로 안춰봤어 춤 말이야?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티나? 흠 춤얘기는 아니었지만 못했어 기본적인 춤 손들몬들 언제까지? 언제까지? 함께한다 뭐지? 중지가 있던데 중지가 있던데 일단 좀 지켜봅시다 논매가 진짜 좋긴하다 피부 너무 예쁘다 노래 끝날 때까지 해야되나? 아 맞네 아 넌 언젠가 꼭 스타가 될 거야. 진짜 어떻게 꿈이 야동 배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야. 여기는 진짜 뮤지컬 배우라고 하는데 아니 뮤지컬 배우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여기 기본적으로 소비층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가야 되나? 오전 1시인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던가? 아! 아... 아직 연락이 안 왔고 이거 만나야 되나? 알리나는 연락이 아직 안 왔어. 일단 리포닥한테 가자. 리포닥한테 한번 들립시다. 어딨니? 리포닥이... 이 위엔가? 물건 좀 보여줄래요? 당신 실례 좀 볼까? 구애하게 만들지마. 문제 생기면 다시 찾아와. 적어도 재미는 있을 거야. Borderん 모자. 머리도 한 번 몇 개 있어야 되지 않겠어? 전두피질 하나 올릴까? 좋은 걸로 나가. 최대 레벨 15% 회복 티타늄이요? 어디에 올려야 되지? 운영체제 운영체제도 좀 좋은 걸로 바꾸자 시간이 느려지는 것도 웃기네 별게 다 있네 음 지금 체력이 25%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아 아이템 사용 불가 아이템 사용 불가? 근접무기만 사용 이거는 껏다 켤 수 있네 음 왜 다 25% 미만이지? 다 근접무기에 좋은 것만 있네 음 음 내가 지금 이걸 쓰고 있어서 이거루가 나을 것 같은데 와 이거 뭐 어렵다 음 음 음 음파충격 다 그걸 주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걸 거의 안 쓰는데 쓸까 말까 맨날 고민하다가 안 쓰는데 안 쓰는데 이것도 있던데 이걸로 바꾸고 음 음 장전속도 높아지고 시간이 느려진다 블레이드 및 추척무기 슬라이딩 회피 대쉬 중 원거리 공격을 조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오 이건 좀 간지나겠다 이건 적 감지율이 50이 되면 3초간 시간이 느려진다 의외로 시간이 느려지는 게 도움이 되나보네 음 음 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치명타 확률이 증가한다 오 이거 좀 탐나는디 돈은 많으니까 하나 하고 전투 돌입시 6초 동안 이동속도 증가 이게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투척무기 치명타? 투척무기 쓰긴 하는데 아 블레이드가 좀 더 메인인 것 같은데 40초 동안 증가 이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가? 표시가 지금 표시가 지금 응? 이거까지 하자 이렇게 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아이씨 뭐야? 이건 다른 건가? 아 40짜리구나 뭐가 늘어났네 사도 뭐가 늘어나는구나 오케이 순환계 는 아무것도 없네 음 중독된 적 공격 시 이런 거 필요 없고 강한 체력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 70 회복하고 2초 동안 15를 회복 오 자동으로 체력 회복 자동으로 체력 회복 근접 무기를 사용해 적을 제약하는 체력 루퍼 이거 두 개 달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두 개 달고 있으면 거의 뭐 체력 아이템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 면? 아니 그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써도 체력 아이템조차도 안 써도 피 차는 거 아닌가 이거? 애초에 내가 그것도 했잖아요 피 저절로 차는 것도 내가 찍어 놔 가지고 이 정도면 그게 맞는 거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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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되겠다 하나만 안 끝이네 돈이야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오케이 됐어? 뭐 이거 하나 해도 돼 다리 다리는 안 되고 여길 열어야 되는구나 여길 열어야 되는구나 손을 좀 손을 좀 볼까 스마트 무기 피해량 증가 도탄 확률 증가 싸워무기 뭐 없는 것 보단 낫지 좋은 게 더 낫겠지 카메라 감지 속도 망하게 매줌 이거 어차피 못 사잖아 살 수 있니? 3? 아 130이라 살 수 있네 아 함정 스캔 카메라 포탑을 강조 표시 엄폐물 뒤에 있는 적을 강조 표시 어 나 이런 이걸로 해야 되겠다 야 돈이 돈이 넘쳐 흐르네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단 좋으니까 이것저것 다 사도 될 것 같아요 당해졌다 당해졌다 어 뭐야 오전 10시 왜 이래 아 이쪽 아니지 어디서 불러야 할까 어디서 불러야 할까 오토바이를 오토바이를 부르기 딱 좋은 장소를 가고 싶은데 축지법 이쪽이 아니고 야아 잠시만 자 어서와 나이트 시티에서 혼자 잘 왔나보네 다이어트 시티에서 혼자 서울의 방역 난양 아냐 그냥 가자 아 잠깐만 빠른 이동을 가서 아 가봤자 똑같네 그냥 타고 가자 많이 멀지도 않다 아파라 이쪽에서 여긴 좀 자주 오는 것 같다 유독 이쪽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아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막 바닥에 잠기네요 오딩 덜 된 곳은 꺼져가지고 근데 오후 11시와 오전 1시? 아 만날 수 있겠네 일단 기다리자 뭐야 벌써 이렇게 나 여기서 잤어? 서로 마셔보게 됐네 여길 그냥 고른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냥 고른 게 아니지? 맞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나한테 정말 특별하거든 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넌 널 믿는다는 뜻이고 이쪽으로 와 오 뭐야 같은 사람인 줄 알았네 여기가 어딘데 먼저 앞질러 가는 것도 안 되네 여기가 왜 특별한 거지? 여기가 너한테 왜 특별한 건데 여기가 너한테 왜 특별한 건데 여기가 너한테 왜 특별한 건데 임무 때문에 나이트 시티에서 살 때 이 근처가 집이었거든 네? 이게 집이야? 이 동네 사람들은 해가 지면 여기 모여서 바비큐도 해 먹고 맥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랬지 여기가 여긴 노는 곳인가? 이쪽이 노는 곳인가봐 이곳에 모든 것이 다 소중해 내 고향 브로클 님이 생각나거든 돌아가고 싶구나 너 고향 가고 싶구나 고향 가고 싶구나 솔직하기만 말해줘 솔직하게 털어놓아 니가 그랬지? 이것보단 나을 것 같아 난 헨슨을 도와 대통령을 잡을 덫을 만들었어 그 대가로 신경 매트릭스를 받기로 한 거고 역시 난 비행기를 해킹해서 도그타운으로 끌고 갔어 하지만 비행기를 쏴서 터뜨리려고 한 건 헨슨 혼자 한 거야 그건 배신이야 알고 있어 이걸 알려주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계획도 실패했지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얘는? 그 계획이 뭔데 원래 계획은 뭐였는데 네가 대통령을 구하는 동안 AI 매트릭스를 훔쳐서 도망치려고 했어 헨슨이 오기 전에 그런데 헨슨이 거래 조건을 바꿨어 이제 헨슨은 암살 미술을 해명해야 하고 잘못을 숨기려고 할 거야 아 저런 그리고 사이노슈어 메인프레임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아마 NUSA를 공격할 자료길 바라고 있을 거야 그 자료와 날 교환하려고 하겠지 하지만 매트릭스를 얻으면 난 죽을 거야 확실해 왜 그런 짓을 내가 다 망쳤지만 어쩔 수 없었어 알아듣게 설명해봐 그게 전부였어? 그게 최선이야?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지 그래구만 마이오스와 NUSA한테 난 블랙홀을 넘게 해주는 도구고 대량 살상 무기에 불과해 무기와 도구는 자기 맘대로 움직이거나 은퇴할 수 없어 그건 맞지 정말 너무 잘 알겠어 나도 그랬어 고통스러울 정도로 너만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너밖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너밖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다 듣고 나니까 어때? 내 기분을 날 이해할 수 있겠어?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솔직한 건 이번이 처음이네 솔직하게 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 그래 너와 나 모두한테 그치 나도 도구는 맞지 그치 나도 도구는 맞지 그건 맞지 나이트 시티는 너한테 탈출의 시작일 뿐이구나 나이트 시티는 나이트 시티는 잠깐 숨을 돌리려고 들렸던 거야 그게 원래 계획이었지 맞아 근데 일이 좀 복잡하게 꼬여버렸어 어찌 보면 조금 불쌍한데 옛날 동료들이 끼언대기 줄 줄. 누가 알아냈어. 거기다 헨슨한테 붙잡히고. 불쌍하긴 하지만. 난 도망치고 싶어. 이해가 안 되네. 그러려면 니가 꼭 필요해. 날 이해하는 건 너뿐이니까. 계획이 정확히 뭔데 넌. 믿는다 치자. 이제 어쩔 건데. 임무를 마치고 신경 매트릭스를 챙기자. 리드랑 알렉스가 헨슨이랑 싸우는 동안 우린 탈출하는 거야. 아니 그걸로 치료할 수 있으면은. 혼자 쓰는 거 아니야? 거기에 두 명 이상 쓸 수 있는 거야? 끝나는 대로 연락할게. 이게 되나? 날 안치료해주면 어떡해? 나 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다야. 뭔가. 어깨에 침을 던 기분이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날 이해해서 돕는 거야. 니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해서야. 음. 고민이 되는데. 이해는 잘 안가긴 하지만. 이해한다고 얘기 안하면 안살려줄 거 같고. 그렇다고 목숨을 구해줬다고. 구해준다 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믿는다고 하자. 널 이해하고 믿으니까. 이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지. 거짓말 치는 거 아니겠지? 이게 다야. 리드랑 연락해야 될지. 헨슨과 만날 때 알려줘. 뭔가 부능력한 거 같은데. 뭔가 송보드 무력력해 보여.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볼루라고 해야 되나? 전화를 해보자. 송보드랑 얘기했어. 소미가 연락을 했어. 말해봐. 신호가 떨어졌어. 우리 VIP를 모시러 가면 돼. 그래. 드디어. 다른 건? 소미가 직접 자기 얘기를 해줬어. 상황이 심각해. 이 개술이. 걔한텐 유일한 희망이야. 나한테도 희망인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그럴수록. 우리 임무에 더 집중해야 돼. 그래야 치료제를 얻을 수 있어. 말 말이 많아 보이던데. 소미가 한 얘기는. 우리 진짜. 얘기 좀 해야겠어. 알아. 근데 나중에.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야. 아. 하나 더. 행동확인에 맞는 새 크롬이 필요할 거야. 어울리는 임플란트로. 클리닉 정보를 보내줄게. 리퍼닥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 방금 만나고 왔는데. 동일전쟁 유무를 수집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거면 될 거야. 아. 아. 방금. 리퍼닥이랑 만나고 왔는데. 또 보러 가야되네. 근데 오토바이가 어디있지. 아. 달려가지고 왔구나. 이거 뭐야. 즐거운 기억을 다시. 지난 친구와 나눈 대화야.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지. 그래. 누군가한테 감시당했겠지.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분이 좋아졌나 본데. 감시 안 받고. 아. 자꾸 나한테 마음을 주네. 저 친구가. 좀. 불쌍하니까. 나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참. 쉽게. 변신하기도 애매하고. 측은지 힘들게. 이거 동정심 유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뭔가 했는데. 무리였구나. 무리였구나. 어느 방향이냐. 오. 시클랄뻔 했네. 띵노. 띵노. 누구시죠? 니가 바리다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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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열어. 어? 니가 좋아할만한. 물건이 있어. 글쎄. 듣기로는. 통일전쟁 때 유물을 수집한다던데. 어. 들어와. 오케이. 통과. 통과. 못 들어오게 해서 미안해. 이 근처에 비행기가 하나 떨어졌어. 그 후로는 몸을 사리고 있거든. 어. 뭐야. 여기 있었네? 생각도 못했네? 뭐야. 여닫. 소미 얘기를 좀 하자. 나 지금 갖고 있는거. 그 일 이해해보려고 생각을 해봤어. 아니 일단. 질문은 단 하나. 소미는 왜 반역을 저지른걸까? 그걸 이해하고 싶어. 아. 나 지금 니가 준 것보다 더 좋은걸 착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어. 넌 이해 못해. 죽는 사람의 심정을 모르잖아. 넌 언제 죽을지 몰라서 떨면서 살지 않잖아. 절대 이해 못해. 시안부 인생을 니가 알아? 나도 죽음이 뭔지 알아. 그 앞에도 서봤지. 그거랑 달라. 걔 함정에 빠졌어. 지금보다 더 오래 전. 몇 달. 아니. 몇 년 전부터. 뭐지? 그 인간은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 해. 그 인간은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 해. 송보드, 블랙월, 더러운 수작으로 정상을 노린거야. 그 애가 아무도 안 믿는건 당연해. 그 애가 아무도 안 믿는건 당연해. 그 애가 아무도 안 믿는건 당연해. 뭐지? 너만 빼고. 너도 알지? 소미는 감옥에 갈거야. 잡히면. 진짜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뱅뱅 둘러서 말하는거야? 하고싶은 말이 뭐야 그래서. 누굴? 나를? 양쪽이 다른 사람들한테서. 괜찮아? 반역 아닌가? 등지고 떠나면? 그걸 반역이라고 하는거야. 나도 알고 있어. 말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어쩌다고. 어우 느려. 유럽에 연락책이 있어 최고의 클리닉을 찾아서 반드시 너희 둘을 고쳐주겠어 우린 치료제를 손에 넣을 거다 빨리 좀 얘기했을 텐데 대신 소미를 먼저 구할 거야 걔 길을 잃었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소미를 믿어주면 안 돼? 내가 못 믿는 건 블랙월너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편집증이야 그리고 우린 그 두 문제를 다 안고 있고 감정 잡는 중인가봐 소미는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그건 확실해 그래서 넌 아 그래 소미가 계획을 말해줄 거야 일단 다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는 떠나고 싶대 대신 헨스는 처리하고 갈 거야 그리고 완전히 나이트 시티를 떠나버리겠지 아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꼭 필요한 얘기였어 나 이번에 기어밴딩 안 보고 싶은데 기어밴딩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내노노도 당해내지 못해 팔에다가 수술하면서 주입할 거고 이걸 쓰면 소미가 잠시지만 의식을 잃을 거야 한치의 실수도 있어선 안 돼 방금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소미는 집에서 깨어나게 될 거야 그건 말하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쓰면 안 돼? 기어밴딩만 아니면 네임 프레임에 연결됐을 때 써 그땐 소미가 무방비 상태일 테니까 그렇지 네 말대로 됐으면 좋겠네 뭐 기대는 해봐야지 지금은 네 목숨을 구하는 데 집중하자 얘기는 나중에 해도 돼 응 그래 난 이만 갈게 나머진 유능한 바리드한테 맡기겠어 끝나면 연락해 네 오케이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빨리 시작해보자고 자 의자에 앉아 그럼 맞추제 놓을게 이상한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긴장 풀어 오케이 아이디 개조 임플란트 자체는 복잡한 물건이지만 그에 비해 과정은 엄청 간단하거든 어 왜 누구다 도구타운에서? 왜 여기서 일하지? 임대료가 싸잖아 쓰고 싶은 만큼 전기도 쓸 수 있고 어디까지가 농담인지 모르겠네 전기세 안 내나보다 전기세 안 내나보다 나이트 시티에서 한 달만 장사하고 다시 만나봐 수입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보게 좋아 만취는 잘 되고 있어 아.. 드러워 얼굴 뜯어내는 거 아니야? 이정도면? 아우 소리 맞네 얼굴 뜯어낸 거네 왜 얼굴 뜯어낸 것 같더라니 얼굴을 바꿨어 얼굴을 바꿨어 오 마이 베이스 플라스틱 서저리 야오 성형수술하는데? 성형수술을 공짜로 해주네 와우 와우 조니 감상하는 거야? 내 손가락 몇 개인지 보이냐? 아 이 밀면 미친놈이? 꺼져 빠큐를 오 마이 베이스 얼굴 돌리면 이렇게 돌린다 이 찬란한 퍼레이드? 기념 동상이나 공휴일도 만들지그래 시발 존나 어이없네 정신 차려 너 지금 완전히 존댔어 이 멍청한 새끼야 총은 폼으로 달고 다니야 이 등신아 누구 대가리든 쏴버리면 그만이야 도니야 난 너 같은 삶을 못 살아 최고의 스파이와 비밀요원 사이에 끼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울을 싫어하는구나 울어야지 너 내가 희생양이 됐는데 요가 날 엿먹이는 것 같아 뭐 둘 다 사실대로 말하긴 했어 정확히 말하면 과정은 지저분해도 동기는 순수하다고 해야 하나 송버드는 자기 생존 말곤 족도 관심 없는 년이야 걸어다니는 핵폭탄 주제에 온갖 걸 다 건드리고 다니지 근데 자기가 뭐에 터질지도 몰라 그리고 리드는 나만큼이나 개새끼야 내가 타령을 하지 않았다면 그놈처럼 됐겠지 원칙에 죽고 사는 머저리 같은 자식으로 울어야 한다면 누군가의 선의로 다른 사람이 희생되기 때문이다 그놈의 신경 매트릭스 옆에 있을 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떠올리라고 근데 네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리드냐 송버드냐 네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존이 멍청아 너랑 난 이미 한 배를 탔어 아 제발 안경 써줘 족같은 건 선택은 너만 할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런데 솔직히 안경 써줘 나도 모르겠다 시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존이 안경 벗으면 욕이 안 어울려 안면 변환 임플란트가 온라인 상태야 이제 행동 각인만 있으면 돼 아 그리고 이걸로 뭘 하든 난 상관없어 어 고마워 고마워 아 그래그래 어 내 얼굴 어떻게 된거지 거울 있나 거울 같은 거 없나 보고 싶은데 그치 얼굴 바꾼 거 보고 싶은데 바꾼 거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보지 어디서 보지 리드 시술 다 끝났어 웨이 하리다가 널 빡치게 한건 아니겠지 이제 넥론호를 처리할 시간이야 그래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가론 엑조틱스의 연결이 끊겼는데 아이고 어 뭘 제대로 진짜야? 놈들을 놓쳤다고? 제대로 하는게 없어 완전히 놓친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신호가 도심에서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어 도구타운 입구 근처에서 괜찮은 데를 찾아봐 놈들이 약속 장소까지 가는 동안 놓치지 말고 아 참 애매하구만 게임은 시작됐어 모든게 걸려있지 난 끝까지 너와 함께 할거야 그래 임무에 집중하렴 아 맞냐고 이거 존이 난 어떻게 해야할까 니 말이 맞는걸까 왜 안올라가지니 아 흑 아니 근데...여기 모든 캐릭터다 총 틀어서 진짜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존이가 욕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애 갈림길에서 하라고? 호송돼요. 헨슨 죽이고 근데 쌍둥이한테 호위대를 붙였을 것 같진 않은데 계속 지켜볼게 계속 이쪽에서 오나본데? 존이가 욕을 제일 잘해서 존이 욕을 계속 듣고 싶어 뭔가 존이 욕을 듣고 싶어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들을 바에 아직 없어 중엔 다 아니고 어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뭐지? AI도 그냥 사고를 내놔? 이게 뭐야 코르테스가 도로를 막고 있어 길이 엉망이야 그런데 차가 너무 평범해 확실히 놈들은 아니야 그냥 들이박았는데 그럼 더 찾아봐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있으면 안 될까?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웬 오토바이 갑자기 웬 오토바이 뭔가 온다 여깄다 여깄다 확실해 안에 둘 다 타고 있어 신호는 잡았어? 저거다 잡았어 이제 레이더를 벗어나지 못할 거야 잘했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 때올만한 데를 찾는 거야 지금 정차한다 차에서 나왔어 둘 다 클럽으로 가는군 지금이야 차로 가 서둘러 내 다리뼈 차가 이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차가 이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오... Ẽ. 벌써 미친 차 죽이네 쇼핑하러 간 거 아냐 브이 차 좋네 트렁크에 온다 크렁크에 탄다 어 아 숨 안 막히나? 어 여기 왜 어이 좁아 오 어 개량할 수 있겠어 개량해봐 잠깐만 기다려봐 좋은게 있어 이런거네 아이스를 선보려고 좀 망가졌는데 고칠수 있어 알았어 조심히만해 들키는거 아니겠지? 하하 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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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실패했네 그냥 막 해버렸네 BG 아이씨 자 됐다 됐다 이제 기다려 이제 기다려 VIP가 돌아왔어 곧 차에 탄다 집중해 커탄슨 그 새끼 봤지 블랙사파이어에서 날 빠니 쳐다보더라 오 긴장돼 오 긴장돼 너는 어떤거 같아 핸슨 말이야 지금이야 조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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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종하래 좋아 헤디즈 헥킹할게 나 붙여 결공납 밀공두 일단 하이네릭 경보 올려 빨리 도움 요청해 하라고 하니까 일단 한다 아 S급이라며 에스터를 추적해볼게 잠깐 기다려 됐다 미치겠네 대척 왜이러는거야 시발 아 가라니까 가 미치겠군 아 아 아 아 그놈들이 방어 중이야 실력 좋은데 이야 이 자식들이 색파마 코피아 색파마 코피아 색파마 코피아 색파마 코피아 색파마 코피아 눈 대강 눈을 바라 갑자기 방향을 막 바꿔 피타 미안 설마 아 여기서 튕기는 줄 다행이다 튕기는 줄 알았네 지금 죽인거야? 죽여도 되는거야? 아 그래? 네가 죽어 그럴 순 없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어? 왜 왜 흥분하지 나? 어 그래 얘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아 그래 그래 대의를 위해 그래 순순히 안돼 이러면 기어밴딩 날까 무서운데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선 그렇게 다르지 않아 아 너무 뭐라 하지 말자 애초에 오늘 큰일 날 수도 있어 무서워 그렇죠 내 러너 복장을 입으십쇼 옷장을 입으라고? 뭐지? 저 가방에 있는 거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있다. 챙기기. 옷이 예쁘네. 난 차에 타. 저쪽에 타야 되네. 차가 좀 못생겼는데. 나중에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운전해? 네가 해. 오. 근데 더 들었다가 무슨 일 생길까 봐 그냥 멈춰버렸어 빨리 인지할까 봐 괜히 딴짓해서 궁금해하면 일 꼬일까 봐 미친 내 목소리 봐 죽이는데? 오. 잠깐 이게 나라고? 세상에. 대단하지? 자 자기소개 한번 해봐. 알았어 잠깐만. 난 오로르 카세리다. 넌 뭐하는 새끼인데? 오. 음. 괜찮네. 처음엔 낯설겠지만 금방 적응할 거야. 그러게. 가기 전에 잠깐 재정비하고 가자. 어 이 얼굴로 살만한데? 예쁜데? 이쁜데? 우리의 마지막 작전이야. 거래 조건도 그대로고. 무기한 외교 임무. 다른 말로 조기 은퇴야. 대통령께서 승인하셨어. 고마워 리드. 어 가자. 그럼 출발하자. 곧 스타디움에서 보자고. 운전해서 스타디움으로 가세요. 아 뒤에 열렸구나. 우와. 도착하기 전에 연습 한번 하자. 진짜 이게 맞나? 잊지마. 넌 모로를 카세이야. 위장 신분을 들키지 않는 비결을 하나 알려줘. 아 진짜. 속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해봐. 아 왜 이렇게 느려.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원하는 것. 비밀이 뭘까? 차 완전 느려. 속력 이게 전부야. 지금 대답하지 말고 마음에 새겨도. 그렇게.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오로를. 뭐지? 나쁘지 않아. 구체적이고 자기주장 강하고. 근데 개성이 부족해. 뭐지? 이상한 비유. 자만심. 허세를 부려봐. 오로를. 아. 아. 허세를 부려보라고? 싸가지 없게 굴어야 된다 이거지? 오씨 운전 빡세네. 현장이야. 다음 단계를 준비할게. 연락하지. 이 차가 좋아보이니? 30. 38km밖에 못 내는 이 차가 뭐가 좋다고. 38km로 가는 차가 뭐가 좋다고 그런 말을 해. 오케이. 오케이. 야. 웬 유럽 등신들이 헨스를 만나러 온걸? 얼른 주차해. 오. 오. 오 진짜. 가기 전에 명심해. 우린 사이노슈어 메인프레임 접근 코드를 팔러 온 거고. 헨스는 받기만 하지. 뭔가를 주진 않을 거야. 오케이. 사실대로만 말하고. 네가 지금 누구인지 명심해. V를 누르면? 그럼 가볼까? 오. 이걸 항상 보고 말해야 되겠네. 패션 마니아. 테리 유로다인 스타일의 팬. 라산트 교도소 VIP 동에서 5년간 생활. GJB2 난청으로 태어나 유전자 치료를 받고. 프럼스 범죄 조직과 연관. 현상금이 걸려있어. 2075년부터 크리스탈 펠리스 블랙리스트에 올랐 거야. 거의 범죄자네 범죄자. 여긴 보안 구역이다. 핸슨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Santos. 박rä님. 하루 종일 various 오 Motorsons. 전사수 안내해. 술 좋아하는 파티만이야. 오 긴장되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거 잘 못하는데 말 많은 애는 아니였던거 같은데 과무카 스타일이던데 날 쳐다보네 이거 뭐야 두한이네 유로버거 두한이네? 임두한씨가 이게 뭐야 이 아이템 무기는 여기 두면 돼 다음은 아이디 스캔을 할거야 농담도 하고 분위기도 좋긴 했지만 절차는 절차인데 분위기 별로 안좋았는데 우린 여기 비즈니스 하러 온거잖아 이해해줘 오케이 뭐 피? 좀 빨리 걸어주면 안될까? 여기가 우리의 작은 제국 심장부다 아니 저거 무 자식이 여기에도 있었네 니가 기술이 딸리는 어떤 나라의 독재자라고 해볼까 대충 호주라고 치면 탱크 헬기 잠수함 뭐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공해 잠수함도 있어? 방금 팔렸어 이제 없네 와 별걸 다 하네 목적지에 도착했다 탈출로를 준비할게 못해도 10분은 걸리니까 천천히 진행해 이제 거의 다 왔어 너무 일찍 준비하면 위험부담이 커서 지금 시작하는거야 알았다 그리고 오로르 이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연기 잘해 연기하는 질문 몇개 나오나보다 몇개 나오나보다 이쪽 진짜 깊은 곳에 있네 시작이다 알았다 알렉스 뭐야 안오고 오 빡빡이 아저씨 아 그러지 뭐 비급할거 없어 아 서두를거 없잖아 천천히 해 숙취 때문에 돌아버리겠어 너희 둘다? 오버하는거야 아이메릭은 술안해 근데 내가 마시면 같이 미치려고 해 아 빨리 나와야겠네 자주 이렇게 퍼마시고 거리하나 아 빨리 나와야겠네 오 오 오 오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어 아 나 진짜 말수가 적네 뭐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어 오 말수가 적네요 술을 어쩌다보니 마시고 그러나 보드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겪는 슬픈 엉면일까 항상 먹는거라고 할걸 아 그건 맞아 봄엔 알겠지만 우린 대령처럼 군인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하지만 약점이 강점이 되기도 하지 그건 동의해 오 불안해 그럼 간소하게나마 축배를 들까 걸의 성공을 위하여 아 맛이 짜고 범베사 좋은데 말은 참 그럴듯하게 잘하시네 여기가 점점 마음에 들어 건강을 위해 나는 괜찮아 이야기를 좀 바꿔서 블랙사파이어에서 즐거우셨나 부하들 말로는 판돈이 컸다던데 당연히 너희 둘이면 그게 딱겠지 어 말하는게 좋았으려나 그게 딱겠지 다 잃었음 불안해질테니깐 예민한 놈너라 블랙사파이어는 자부심 그 자체다 나이트시티의 높은 분들이 제발로 찾아올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했지 아 참 그러고 보니 우리 둘이 친구가 겹치던데 알고 있었나 너희와 같이 라사한테에서 지냈다면서 잘 알고 있다던데 아 교도소 VIP 그 얘기는 하기 싫어 아 거기 얘기하면 꺼내기도 싫어 그리고 그런 새끼는 몰라 모르는 척 아니야 아주 잘 알던데 옛날 도둑 규칙까지 들먹이도군 성격상 다 까칠하게 해야돼 1급 보안구역 시동에서 폭격했고 쥐문신이라고 하면 기억할거라면서 안부 전해달라던데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해 아 큰일났다 못 눌렀어 오로르는 사교성이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 좋은건 맞아 하지만 라켈이란 이름은 처음이야 우리는 다 말하는 편이거든 당신 나이트시티는 몇 년차지? 전에 밀리테크에서 일한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벌써 7년째다 이렇게 자리잡기 전자지내 심장돌려 어떡해 이 땅에 NUS 깃발을 꽂는게 내 임무였어 어쨌든 여기서 거물이 됐으니 성공한거 아닌가 여기서 한일들은 대단해 그 깃발은 이제 오줌에 젖은 잿더미가 됐어 난 이 두 손으로 오직 날 위해 모든걸 읽었어 밀리테크아는 왜 널 손절했지? 밀리테크는 왜 손절했어? 내 사업을 가려줄 이데올로기는 필요 없으니까 난 깃발을 내던졌지만 FIA에 대해선 언급 안하는게 좋을거 같애 워싱털 높은 분들은 날 기억하고 계셔 마이어스 대통령도? 실은 6개월 전에 연락을 받았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좀 더 달라나 물론 비공식적으로 말이야 음 아 그래 혹시 아직도 연락해? 아니 행정부가 비행기와 난기류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 같더라고 아 맞다 그러고보니 사파이어에서 나한테 부탁을 했었지 캐리 유로다인 스타일 무슨 패션 전문가를 소개해달라 했는데 재단사 캐리 유로다인의 디자이너 그 사람만 보면 군침이 돈다니까 아마 좀 보고 싶어 그래 기억나네 아쉽게도 패션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모두저든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마 일주일은 걸릴거야 오로르는 너보다 말재주가 있는 편이네 몰랐어? 너흰 참 잘 맞다니까 어 어 아무튼 마침 시간도 좀 남았겠다 상의하고 싶은 다른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아 뭔데 사업을 서유럽까지 확장할거야 그래서 그쪽에 믿을만한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네 프랑스 범죄주지 끌리는데 장치 끌리는데 맞아 돈은 당연히 많이 주겠지 흐흐흐흐 그럼 대신 솔직하게 말하지 아주 어려운 의뢰가 될거야 누구나 탐내는 통신채널 공급망 보안이 철저한 수송경로 당국의 혜택 이런건 이미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한테 뭘 해달라는 건데 나는 르 콜렉티프에 가입하고 싶어 르 콜렉티프가 뭔데 해보도록 하지 프랑스에서 이름 좀 날리는 놈들은 다 르 콜렉티프를 알지 우리가 연결해줄게 별거 아니야 그냥 애초에 범죄조직과 연관 잘 아는 사이라 범죄조직이랑 연관돼있다 했잖아 친하다고 어?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네 그런 이유랑 다른가? 지랏이라도 봤어 현상금이 걸려있다는 느낌이 그런 쪽이 아닌가? 우린 뭐 하나 절대 흘려넘기지 않아 걸렸다 앗 걸렸다 여기서 걸려버렸다 진심으로 내가 가리기 쉽게 속을까 야 야 야 야 다 잠깐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야 잠깐만 야야야 야 다시 다시 가야겠는데 아 야 야 이거는 아 잠깐만 C급 범죄자는 모르는 거고 범죄조직한테는 엮이지 말아야되고 패션은 맞고 패션은 맞고 아 C 막 이 이 저기 시간 바가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나 참 들켜버렸네 동생 아니 글씨도 못봤어요 솔직히 너무 짧아가지고 대신 마신다야 마시게 한다야 근데 너무 짧아서 글씨를 못봤어 풀타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 서두를 거 없잖아 천천히 해 숙취 때문에 돌아버리겠어 너희 둘 다 이거 항상 그렇다 할까? 항상 그래 항상 그래 항상 이래 우리의 몸은 죽어간다고 느낄 때 생존하기 위해 발악하는 법이거든 숙취를 특히 조심해야 돼 흠 그거 참 철학적이네 어 아닌가보대 어 아닌가보대 내가 좀 지적이야 그동안 지지리도 재미없는 손님들만 받았나봐 보면 알겠지만 우린 대령처럼 군인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하지만 약점이 강점이 되기도 하지 어 아까 말이랑 똑같은데 그건 동의해 아 여기는 그냥 넘어가는 듯 싶은데 똑같은데 아우씨 나 불안하네 처음에도 맞았나봐 그냥 안 배서 좋은데 말은 참 그럴듯하게 잘하시네 여기가 점점 마음에 들어 건강을 위해 나는 괜찮아 그래 너만 손해지 이야기를 좀 바꿔서 블랙사파이어에선 즐거우셨나 부하들 말로는 판돈이 컸다던데 당연히 너희 둘이면 그게 딱겠지 다 잃었어 내가 다 가져갔으니까 그거 참 안됐네 어 괜찮아 오늘 잃어버린 돈의 몇배는 더 벌게 될테니까 블랙사파이어는 자부심 그 자체다 나이트 시티의 높은 분들이 제발로 찾아올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했지 어 불안해 죽겠어 진짜 친구가 겹쳐? 한번 물어볼까? 어 이런 발이 정말 넓은 곳 같네 헨슨 대령 날 잘한다는 그 친구가 누굴지 정말 궁금한데? 이름은 라켈 1급 보안구역 C동에서 폭격했고 쥐 문신이라고 하면 기억할 거라면서 안부 전해달라던데 라켈이란 돈 몰라 난 다른 구역에서 폭격했어 그 친구 뭔가 착각했나보네 난 VIP동에 있었고 1급 보안구역과는 전혀 다른데 아 비슷한 사람인가 보군 많이 닮았나봐 그런가 보네 당신 나이트 시티는 몇년차지? 전에 밀리테크에서 일한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벌써 7년째다 이렇게 자리잡기 전까지는 이 땅에 엔유에스 깃발을 꽂는게 내 임무였어 어쨌든 여기서 거물이 됐으니 성공한 거 아닌가 여기서 한 일들은 대단해 그 깃발은 이제 오줌에 젖은 잿더미가 됐어 난 이 두 손으로 오직 날 위해 모든 걸 읽었어 밀리테크와는 왜 손절했지? 밀리테크는 왜 손절했어? 내 사업을 가려줄 이데올로기는 필요 없으니까 난 깃발을 내던졌지만 워싱턴의 높은 분들은 날 기억하고 계셔 마이어스 대통령도? 실은 6개월 전에 연락을 받았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좀 더 달라나? 물론 비공식적으로 말이야 아 그래? 혹시 아직도 연락해? 아니 행정부가 비행기와 남기 때문에 아직 온난한 상황에 빠졌던 것 같더라고 아니 근데 애초에 혹시 이런거에 의심사지 않나? 혹시라는 말 붙여서 얘기하는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사파이어에서 나한테 부탁을 했었지 무슨 패션 전문가를 소개해달라 했는데 캐리 유로다인의 디자이너 그 사람만 보면 군침이 돈다니까 아마 좀 보고 싶어 하하하하 그래 기억나네 아쉽게도 패션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아마 일주일은 걸릴거야 오로르는 너보다 말재주가 있는 편이네 오오 몰랐어? 너흰 참 잘 맞다니까 아무튼 마침 시간도 좀 남았겠다 프라임스 범죄조직은 안된다 유럽 안돼 사업을 서유럽까지 확장할거야 그래서 그쪽에 믿을만한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네 그게 너희 둘이고 일단 끌리는 데까지 해볼까? 오우 그거 참 솔깃하네 돈은 당연히 많이 주겠지 그럼 대신 솔직하게 말하지 아주 어려운 의뢰가 될거야 누구나 탐내는 통신채널 공급망 보안이 철저한 수송경로 당국의 혜택 이런건 이미 다 가지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저런걸 가질 수 있지? 그럼 우리한테 뭘 해달라는 건데 나는 르 콜렉티프에 가입하고 싶어 나는 르 콜렉티프에 가입하고 싶어 못해 미안한데 주소를 잘못 골랐어 그것만은 못 도와주겠네 그래 너희 정도면 바리에 그 정도 연줄은 있는 줄 알았는데 르 콜렉티프랑 좀 복잡한 사정이 있거든 너랑 NUSA처럼 이건가 보다 테스트했네 통과했다 아우 통과했어 준비 됐습니다 메인프레임도요 조건은 기억하지 한명은 접근 코드를 입력하고 하나는 나와있는다 내가 남을게 갈까? 따라와 와 등을 아주 그냥 이 정도면 사... 진짜 실험이 어떻게 사람이야 네가 오는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 수참 만 에디를 쏟아부었어 고생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 어떤 결말이 나올지 무서워 신경 매트릭스를 확보한 다음도 생각해놨어 로컬 네트워크를 해킹해서 방어 시스템을 오버라이드하고 스타디움에 경보가 울리면 빠져나가자 사람들이 많이 죽을텐데 근데 사람이 많이 죽겠지? 다른 사람들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 아아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메인프레임 기본 환경을 설정해놨어 아우 전 안할거 같아요 이제 접근 코드를 쓸 수 있을거야 그냥 생긴대로 살다 죽는게 맞는걸 저렇게 총기난사하는 곳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여긴 전부 다 폭발할거야 헨슨이 죽으면 바로 뜨자 난 여길 접근 못하게 차단할게 알렉스랑 리드는 제일 안전한 루트로 탈출할거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걱정 마 스타디움 설계도를 보고 어디로 나갈지 다 파악해뒀어 그럼 시작할까? 됐어 됐어 하기로 했으니까 뭐 해야지 연결했어 어때 쓸 수 있겠어? 소수점 천 분의 이거면 충분해 자 그럼 놀아볼까 메인프레임 가동 어떻게 내는거지? 집중해 코드를 입력할거야 뭐야 어 이거 뭐야 이제 조금만 더 좋아 네 차례야 접근 코드를 입력해 잠깐만 와 여기서 나왔어 와 어떡하지 잠깐만 와 여기서 나왔어 연결했어 아 기다려봐 와 이거 야 잠깐만 여기서 선택해야되네 아 썸버드는 솔직히 의심되는데 일단 난 살아야되니까 탈출 돕고 어차피 쟤네들도 탈출할 수 있다메 니들랑 탈출할 수 있다메 니들랑 탈출할 수 있다메 그냥 탈출 돕자 그냥 탈출 돕자 어 너와 함께 하겠어 그 다음엔 그 다음엔? 그 다음엔 틀어야지 매트릭스는 거의 됐고 스타디움 방어 시스템을 뚫을거야 너무 힘들어서 블랙어를 넘어야 했어 스타디움을 해킹하고 있다고? 어? 엥? 아니 이 친구 무서운 애네 근데 이 친구 진짜 무서운 애네 스타디움이 거꾸로 헨슨 병사를 방어할거야 알렉스한테 알려줘 알렉스한테 신나 보내자 오! 오! 미친 목표 처치 됐어 응 스타디움 방어 시스템 온라인 간다 사과 보고해 이사오나 어 왜 막 감염돼서 막 나 죽이는거 아냐? 너랑 대화를 해 음미 이 친구 연속 청와대 조합 운복 그 문자 연속 너랑 엔요 이 친구 어 어 어 어 잔요 어 네 로봇을 찾은 스페어 뭐야 무기가 없네 잠깐만 난 무기가 없는데? 맞냐 이거? 난 무기가 없어? 아니 뭐야? 뭐지? 무기가 정해져 있는 아 들어갈때 무기 다 누워서 그런가? 이쪽으로 돌아서 가자 이렇게 하나만 하나만 어 이게 뭐야? 어 내가 업그레이드 한거구나 여기있는건 여기있는걸로 생존해서 봐야되나보네 이거 어떻게 쏘는거야? 총이 너무 별로야 잠깐만 총이 너무 별로인데? 안 보인다 아 시총이 안 보여 이게 낫다 어우 야 이거 너무 아픈데 용기 때문에 안 보여 욕을 참 못하는구나 욕을 참 못하는 아이구나 일단 다 챙겨 아 이거 배신이 맞나지 진짜 모르겠네 아 내 무기도 있어? 왜 뭐 누구 있어? 아 일로와 일로와 뒤에 누가 총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저였구나 아 저였구나 어 내 무기 내 모든 무기 아 뭐야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야? 미친 너무 많은데 이러면 너무 많아지는데? 잠깐만 내 원래의 무기를 착용해 볼까? 어디였어 서브머신군 어디였어 서브머신군 아니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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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아 이거 좀 나쁘지 않아 보이네 단발총이라 좀 편하네 소음기는 필요없고 소음기는 필요없고 소음기는 필요없고 이런거 안써 안써도 될거야 이거는 샷권이 필요하지 일단 이제 온다 일단 아 나 무거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무겁지? 야 잠깐만 톱탈탈톱시켜봐 잠깐만 아 나 무겁지 가방 정리 못해야되지 그 생각부터 안하고 딴 걸 써버렸네 아이템 주네 제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는 하는데 보라색을 쓸 걸 그랬나 조금만 가벼우면 되니까 필요 없는 거 그냥 싹파라벌을 안 쓰는 거 라이트 머신 건 제일 안 쓴 제일 불편해 몸빵이 최고야 어 야 나와 내 앞에 그러고 있어 어우 반도 미치겠네 나 수류탄 있지 않나 아우 씨 뭐야 왜 수류탄은 어디 갔지 있는 거 다 써 일단 송버드 뭐 좀 해봐 야 너 좋은 거 들고 있는 거 같은데 빨간색도 더 좋은 건가 야 이 총 좋다 총알이 없어서 그렇지 총알 좀 더 없나 아 안타깝게 총알이 없네 아 여기 있다 오케이 가자 이거는 어차피 한번 쓰고 버릴 총이야 오 뭐야 호탑이 좀 쓸만하지 않을까 여기서 호탑이 좀 쓸만하지 않을까 올해 감사합니다. 아, 송보드 쏠뻔했네. 깜짝 놀랬네. 어디있지? 간다. 어, 송보드 쏠뻔했네.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네. 어디있지? 간다. 어? 됐고. 안 넘어가지네. 아, 뭐야. 저런 덩치일거라고는. 증명사! 죽어라. 오, 또 좋은 총 얻었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래, 빨리와. 뭐야, 빨리와. 괜찮니? 감겼어. 감겼는데? 얘 이거 완전히 흑화하는거 아니야? 나중에? 됐어. 문을 열었어. 숨 좀 돌릴 수 있겠네. 뭐, 블랙홀 넘어가지고 막 감염되고 이러는거 아니야? 난 좀 그게 불안한데. 좀만 힘을 내. 같이 나가기로 했잖아. 이 총 좀 쓸만해서 들고 있어야 돼. 괜찮니? 너 너무 무서운데? 어, 가자. 가자, 가자. 그래, 알았어. 계단을 내려가. 사람 있어? 어디? 아. 공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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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간다. 흑화해서 쏘지 말고. 노동자들은 그냥 보내주도록 하지. 어어어. 오. 오. 아. 오. 위에서 보면 안될 거 같군. 잠깐. 들었어? 그냥 부시면 안되나? 쟤네가 뒤돌면 남캔데 썸버드는 그냥 저러고 있어도 안들키나보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러네 눈은 피하자 아 뭐야 쟤가 가니까 쟤가 오네 이렇게 범위만 벗어나면 되는거지 빨리와 내 말 잘들어 이제 경기장 뒤로 빠져나갈거야 어 근데 왠지 왠지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느낌이 안좋다 이럴걸 예상했어 이러면서 이럴걸 예상했어 이러면서 괜찮아? 안열려 내가 열어볼게 아 뭐야 이거 됐어 뭐야 이거 하긴 여기 사람들은 뭐지 왜 울리나 했더니 다 개새끼들 때문인가봐 진짜 홀복이 어 뭐 왜그래 개새끼들이 몰려오게 생겼네 또 힘내 이제 거의 다왔어 길 들어가자 제가 거기 있어 괜찮은거 맞아? 괜찮은거 봐 와 무서워 뭐야 진짜 괜찮은건가 와 무서워 뭐야 이게 차야 이거? 왜? 왜? 아 저기요? 저기요? 갑자기 차에 치였는데? 갑자기 차에 치였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다음 계획은 있는거지 일단 흩어지자 FIA가 추적하지 못하게 따돌려야 돼 너 죽으면 나도 그건데 그동안 난 나이트 시티에서 탈출로를 확인할게 내 연락 기다려 다음엔 언제 어디서 만날까 죽을거 같은데 좌표 보내줄게 내 신호 기다려 절대 잡히지 말고 너나 조심해 아 난 얘 별로 실례하지도 않았는데 두개밖에 없어가지고 고마워 그래 고맙단 소리 들으면 다행이지 그거만 들었으면 다행인데 난 지금 어디 아무데도 못가잖아 이러면 진짜 무슨 의뢰조차도 못하잖아 난 지금 어디 아무데도 못가잖아 이러면 난 지금 어디 아무데도 못가잖아 이러면 진짜 무슨 의뢰조차도 못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일단 미션을 해도 될 거 같거든요 아 뭐야 전화기를 지금 쓸 수가 없네 일단 원래 있던 거를 할까 아예 못하는데 아 됐나 아 되네 되네 어떻게 됐어 난 그 친구가 빨리 그 상태를 벗어났으면 하는데 어떻게 됐으려나 너무 과몰입한 나무지 본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났으면 어우 이 차 너무 안좋네 아니 누가 이런 꾸진 차를 아니 위치 차가 너무 꾸졌어 좀 좋은 걸 준비해 주지 운전하기 너무 불편하네 멀다 멀어 멀다 멀어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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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로나 걸리네 차도 느려가지고 동그타운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 이정도면 이거에서 웰리스 스파로 가는게 맞는거같아 내리면 안되나? 아 내려도 되는구나 여기가 낫겠다 이쪽으로 가자 과연 해결이 됐을까? 어떤 상태이려나? 왠지 해결 안됐을 것 같은데 막 강제로 붙잡고 그러는건 아니겠지? 나 좀 불안해 뭐야 지금은 아예 폰을 사용을 못해서 내 오토바이 불러줘 아 너무 멀리있다 왜 이 앞에까지 안오고 거기 서있는거니? 이걸 또 돌아가야되네 안걸리는거 맞나? 의심이 된다 의심이 돼 이 위에 올라가야되지? 오케이 이쪽이었어 오 오래하니까 슬슬 어지럽네 애가 막 정신을 못차려 렉이 좀 있는게 문제야 이쪽에 계단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저쪽인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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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이쪽으로 떨어져 버렸네 잠깐만 일로 올라가서 오 계단이 있는쪽이네 아 저쪽으로 가는게 낫겠다 아까도 이쪽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그 빛이 존나 별로던데 근데 그거밖에 없대 그거야 그냥 존나 싼거만 찍자니까 그렇지 내 한테는 끼고 있잖아 내 신발도 따라해? 미친년이 창피하지도 않나? 아이고 가만 안 둘거야 내 외모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평생 돈을 갖다 바쳐야 할거다 뭐래 대지새끼가 니 외모 대지새끼가 대지새끼가 리나말리나는 트레이드마크라고 이 망할 따라쟁년아 뭔가 존나 이상한데 뭘 어떻게 연기하라는거에요? 어 어어 어어 하이 자 자 모두들 이제 내가 감독이니까 그래 자 자 이제야 오셨네 어어 자 툴한테 이걸 주자 일단 읽어봐 편지야 편지 연기하는거야? 리나에게 니가 정신나간 배드랜드 최신 바이커들이랑 아마추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을 때부터 널 팔로우했어 그대로 읽어 내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느끼고 있어 너와 함께 있을 때만 유일하게 쉬는 것 같아 멋진 콘텐츠 고마워 니가 비디에 몸과 영혼을 갈아놓고 있다는거 알아 니 열렬한 팬 에드가 투리 돌아오지 않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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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리나 말리나랑 진짜 닮았네 내가 리나 말리나야 그래 가끔은 삶을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뭐야 그래도 언젠가는 니가 진짜 누구인지 받아들여야 돼 다들 그렇지만 지금 난 놀리는 거야? 아 장난 아니고 예술이야 잘 잘 받아뜨려 상신들 완전 아마추어네 난 빠질래 생크? 앞으로 천연한테 비디 팔지마 아 도와줘서 고마워 아 뭐야 돈을 금방 보내줄게 아 아야 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인정하긴 싫지만 가만 보면 모두 뭔가 제대로 해낼 때가 있기만 한 거 같네 그거 참 고맙네 아 존이 마음에 들었나보다 아 아 존이 마음에 들었나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 존이가 마음에 들었다니까 몸조심해 아니 나도 읽고 싶은데 지금 읽을 수가 없어 존이 대신 읽어주면 안 될까? 아 아 핸드폰이 사용을 못해서 답답해 죽겠네 어 어 얘네 이거 한번 해볼까? 손보드 죽은 거 아니겠지? 니가 필요하다고 여기 야외곤 투장 아 허 으 으 으 사람 아니야? 업자와 대화 주황색 바지 우리 원맨 쇼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에런한테 걸지 가끔씩 하는 거지 이런 거 싸움 언제 끝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 포커스로 끝났네 왜 이래 케이오스 정말 무자비하네요 시합 끝나고도 계속 서있으니까 낯설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이봐 에런 맞지? 싸인까지는 관심 없으면 안았지 관심 없으면 안았지 다미르라는 리퍼 닭이 있어 어어 알지 애니멀에 있을 때 만난 친구야 스캐빈저랑 애니멀이 친했거든 그래서? 내가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리니에 오르기 전에 다미르를 만나야 돼 그걸 도와달라는 거야 굳이 왜? 그 다미르란 사람 말고는 도움받을 데가 없어? 괜찮은 리퍼 닭이라면 나도 좀 알고 있는데 예약하기도 훨씬 쉬울 거야 그래 그것도 생각은 해봤는데 그래도 나한테는 다미르뿐이야 솔직히 존나 개같은 스토리인데 거기서 마저 얘기해줄게 그럼 의료는 수락하는 거지? 오케이 좋아 내가 도와줄게 씨발 그렇게 나와야지 난 여기서 알아볼 게 있어 이따가 테라쿠그니타에서 보자고 알겠지? 오케이 멀다 750이면 굉장히 먼데? 전투 다 끝났나 보네 여기 전투 끝나면 조용해지나 보다 어 어? 어? 억? 뭐? 어? 어? 쟤네들은 나 찾고 있어서 그런건가? 어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래라 오 진짜 깜짝 놀랬어 그 놈들이 날 죽이려고 해 아 시끄러워 죽겠네 저놈들 미쳤어 아무 짓도 안했는데 날 죽이려고 한다고 맨날 살려서 불편한 오케이 가자 아 진짜 깜짝 놀래 와 진짜 여기는 좀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네 난 별로 안 싸우고 싶어 정해진 구역이 있나본데 되게 많은가봐요 저 물품이 떨어지는 구역이 어 이쪽이 아닌가? 오오 막 차 막 통과해 오오 막 맵이 로딩이 안돼가지고 여기 여기저기 끼네 여기저기 끼네 여기야 권투하는 데인가 봐 어 여기서 만나자고? 기다려 좋아 기다리자 이것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할까요? 이쪽으로 와 테라코그니타 멋진데 가슴이 웅장해지네 글쎄 멸망한 도심 같은데 아니면 뽕 맞은 버시피카나 버시피카는 썩어가는 실체고 도그타운은 테라코그니타를 중심으로 황당해지네 활발하게 번성하는 중이야 여기가 마음에 드나보네 아버지가 공사판에 나가시면 도그타운에서 놀았어 그러다 다 망해서 벽 밖으로 이사갔고 그러다 1년 전에 갱단을 나오면서 다시 돌아온거야 이거 맞니? 저거 맞니? 아 이쪽이 왔냐?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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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실은 애니멀이 시합을 조작했어 응? 엔지라는 애니멀 알파가 있는데 내가 어느 라운드에 쓰러질지 정할 수 있어 내 머리에 칩을 박았지 헐 뭐? 반구리관 반구리관 교란장치야 스위치를 올리면 곧바로 시체처럼 쓰러지게 돼 헐 무서워 이걸 제거하려고? 다른 리포닷은 믿음이 안가서 칩을 설치한 놈한테 제거해달라고 하려는거지? 그래 그리고 오늘 안에 해야 돼 복사가 되고 싶었는데 날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이번에도 맥없이 쓰러지면 아무도 시합을 안 잡아줄거야 아 마지막 기회라고 돈 벌려고 사용한게 아니라 그럼 기회로 왔을 때 잡아보자 반대쪽에서 아 안 좋게 만들려고 오케이 빨리 와 비트 레벨 총을 좀 잠시만 어 조절할 필요가 있어 힘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 아하 아 그냥 다 싸워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오 너도 총 쏠 줄 알아? 오우 오우 오 오 막 주먹으로 싸우는데 역시 선수는 선수인가? 오 야 잠깐만 아 이런거 필요 없는데? 저거 그랬나? 야 안 보이는데? 저 빨간색 불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되냐? 어? 어? 상관없어? 가바박! 가바박! 죽어라! 들어오야 죽었어? 뒤에도 있나? 뒤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얼굴을 다시 내밀어 줄래? 도대체 돌아가면서 나오네? 얼굴을 좀 내밀어 줄래? 얼굴을 좀 내밀어 줄래? 뒤졌어 얼굴 내밀어 너도 뒤졌어 왜 안나와 왜 안나와 옆집으로 끝장을 내! ㅅ ㅁ 다 틀렸어!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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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쓰레기 새끼! 으하 으하 음 물이 오륜하면 안되는데 조금만 기다릴까? 친구야? 조금만 기다리자 물이 오르나면 물이 오르나면 잘 못 잡아서 역시 체력도 좀 있는데 가자 아아악 지금 개아파 와 그냥 싸워보려 했는데 개아프네 누가 이렇게 아픈거야? 흥이 좀 많아가지고 뒤에도 죽었나? 아니네 어딨어? 어디야? 올라가는게 맞으려나? 총알같은거 없니? 총알같은거 없니? 아야 안죽어 안죽어 뭐였구나 어디서 자꾸 총알 쏘나 했네 하드 액트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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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계단으로 올라와 하 넌 계단으로 올라와 야 언제 왔어? 뭐야 너 언제 왔대? mol 비켜 위케이 찾아 어떻게 갔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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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니? 아이씨 아이씨 저 여긴 어디니? 어이야 뭐야 다시 불러야, 다시 불러야 되겠네? 아니, 막 이것저것 다 좁다보니까 난장판이네 이거랑 이거랑 뭔 차이니? 그냥 색깔만 다른 건가? 색깔 저게도 예쁘긴 한데? 하라 그냥 어디갔어, 이 시발! 뭐야? 어? 이거 여기로 올라가봤자, 아 이쪽으로 갈 수 있네? 내가 보기엔 너는 총 쏘는 것보단 어디야? 총 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아 보이는데? 마무리 애니가 좋은 것 갖고 있는 것 같고 보안 게이트 다 끄고 잠시 시스템도 끄고 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 가! 어디 들어 해? 아 이쪽으로 해서 왔구나 올라가자 여기 있다 뭐라고? 뭐라고? 말이 심하네 말이 너무 심하네 친구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되지 말을 막 함부로 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쪽인가 길을 모르겠네 이쪽은 아닌가 보고 이쪽은 아닌가 보고 어지럽네 아야 아 여긴 아니야 오케이 뭐야 잘 따라오고 있니? 따라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어디서 길을 잃은 거지? 아 오 야 너 점프 실력 아주 좋은데 죽어라 이 자식 들어가 역시 무력이 최고야 뭘 몰래 들어가야 오랜만인 왜 왔는진 알지 말했잖아 절대 오지 말라니까 근데도 왔네 경호원까지 달고 내가 누구야 난 해결하러 온 해결사 혹시 몰라서 에론이 날 고용했어 그러니까 해결사 같은 거야 괜찮아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들을 수 없어 아무도 못 들어 응 시X chega 환장하겠네 알았어 그럼 빨리 끝내자 의자로 가 의자로 가 빨리 움직여 수술이 끝나기까지 기다리래 총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제가 타고 이동할 건가 봐 일체어에 왜 시간 표시가 되어 있지 압성패도 있어 파일 아 이건 뭐 별거 없고 아 밀리테크 이런 거 써져 있구나 아 여기 앉아야 되는구나 나보고 기다리라는 거였구나 여기 어쩌지 표시가 뜨길래 뭔가 했네 아이 몰랐지 말을 안 듣는 당해보고 아침까지 수술하네 자 다 됐어 차단기도 꺼졌고 금방 깨어날 거야 뭐야 제거하기로 했잖아 제거를 해야 되잖아 칩을 없애기로 했잖아 그게 그렇긴 한데 칩이 귀 안쪽에 박혀 있어서 제거하려면 절개해서 꺼내야 한다는 거지 수용기 차단이 훨씬 안전하고 어쨌든 칩은 꺼졌으니 에런도 곧 회복하겠네 고생했어 다미르 아 아 시빨 엔지 이건 그러니까 갑자기 쳐들어와서 총을 들이대면서 주먹질을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우 인유 속 셀 것 같은데 여기있네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웬일로 머리를 쓴 모양이네 손님을 다 데려오고 다리 약점이던데 오우 오우 뭐 그렇진 않을 거야 뭐 그렇진 않을 거야 펀트 선수 에런은 우리 돈으로 경력을 쌓은 거야 우리 덕에 싸우는 빚쟁이랄까 그리고 그전에는 다른 일도 했고 약간 옥지로 일시키는 거 아니었어? 실력도 좋았고 빚쟁이 다리를 분지르고 집을 불태우고 별짓을 다 했어 근데 그런 짓도 기술과 연습이 필요하거든 여기 잡히니까 에런한테 임플란트랑 훈련비를 대줬지 에런은 우리한테 빚을 진 거야 우린 그걸 갚으라는 거고 빈스전만 포기하면 그걸로 빚은 갚는 거지 아니 시합이 중요하다던데 자기 인생이 걸린 시합이라고 했어 근데 그걸 포기하려는 거잖아 지금까지 수십 번이나 한 일이야 거의 다 조작된 시합이었다고 이번에도 다를 거 없어 어떻게 할 건데 스위치를 올리면 쓰러지는 건가? 차단기 말하는 거야? 그건 쓴 적 없어 우리가 쓰러지라고 하면 알아서 쓰러졌지 뭐야 덕분에 에런도 이득을 봤어 너도 그럴 수 있고 그냥 물러나 에런이 지게 놔두면 너한테도 수익의 10%를 떼줄게 아니 이게 뭐야 위협하자 위협해보자 에런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 사스쿼치처럼 돼지기 싫으면 너 정도 되는 용병이 올지는 몰랐다 기다려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에런이 깨어나면 뭐라고 할지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일단 아 근데 얘는 약점이 없어? 왜 안 잡히지? 다들 발이네 아 두 명이나 있었어? 야 너 이게 무슨 소리야 구라쟁이야 야 야 이거 구라쟁이야 네 친구들 왔다 갔어 그래서 얘기 좀 했지 시발 그래서 잘 끝났어 이제 널 안 괴롭힐 거야 시발 망했어 그 새끼들이 여기 왔다는 건 시합 끝나고도 찾아온다는 거잖아 조금은 집을 비활성화하는 거론 부족할지도 몰라 조금은 네 잘못도 있는 것 같은데 엔지한테 다 들었어 수술 한 번으로 문제가 전부 해결되진 않아 이제 권투 시합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만둬 권투를 그만둬 대단한데 엔지가 직소리도 못하는 건 처음 봤어 그래도 일단 나가줘 스캐빈저가 보내줄 거야 꺼져라 내가 치워지기 전에 뭐라는 거야 내가 더 세거든 이 멍청아 다음에 보면 네 눈가를 파주겠어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여기엔 애들 다 죽였거든 아주 그냥 여기서 네 배짱만 두둑하면 내가 몇 십 명을 죽였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미친 새끼가 어딜 가려고 꺼져라 뭐? 조심해라 여기엔 내가 다 죽일 수 있는데 무슨 이거 뭐야 이거 어지러워 아 머리야 에런의 연락을 기다리라고? 아니 난 연락을 기다려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다 기다리래 내가 강아지도 아니고 맨날 다 기다리래 제발 좀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구만 맨날 다 기다리래 언제 끝나는데 진짜 내가 개냐고 개 내가 개냐고 개 집에 한번 가고 싶은데 오랜만에 집에 가고 싶은데 집이 어딘지 안 보이네 여기있다 여기있다 집 여기있다 내 아파트 오랜만에 집을 좀 가볼까 집가서 끝내볼까요 집에 뭐 두고 왔다 뭐 이런 말도 했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자 오랜만에 집을 좀 가보자 집에 뭐 두고 왔다 뭐 이런 말도 했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자 오랜만에 집을 좀 가보자 어 뭐지 어 안 떠서 뭔가 했네 아까 어디였지 잠깐만 메가빌딩 아 어 여긴가 아 여기있다 와 얼마만의 집이야 3년만에 집에 돌아가는 거네 3년만에 돌아가는 집이야 집에 먼지랑 벌레가 엄청나겠군 배고프다 아 밥 먹었어야 했는데 밥대를 놓쳐가지고 네 저 케찹만 먹는거 좋아해요 맛있어 맛있어 으흠 으흠 와 기억난다 기억나 와 기억난다 기억나 바이크키 와 집이다 집 와 집이다 집 너도 쉬고 싶었구나 너도 쉬고 싶었구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리지위지쇼 어 되게 많네 브레인댄스 로그가 알트에 대해 알고 있었어 로그가 알트를 알고 있었네 그럼 알트는 뭐지? 로그를 알고 있었냐고 50년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안토니오 여자가 됐다 그는 과연 마누엘라의 부정을 용서할 것인가 전, 전, 3년 전 이야기인데? 잠깐만 3년 전 이야기라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어, 아 아, 아, 나중에 얘기하자 뭐야? 말을 좀 예쁘게 안 해줄래? 누가 아무리 욕을 찰지게 한다지만 이런, 이런, 이런 카메라 코어 챙겨 본질을 넘어 신체 조정이 필요한가? 아, 이게 다시 뜨네? 이게 그건가? 샤워를 한다 간단하게 물로만 하는 것인가 샤워를 마친다 뭐야, 딱지도 않아? 이야 뭐야, 약간 누구 팝가수 닮았는데 잘 어울리네 티비 한 번 켜볼까? 다음 채널 다음 채널 이게 뭐야? 먹을 거, 먹을 거 뭐라고? 뭘 맛봐? 약쟁이, 뽕쟁이 친구들이래 아, 자리 다리를 비우면은 어? 브레인댄스 재생 궁금한데 브레인댄스 뭐야 최신 버전이라던데? 뭐지? 뭐가 나오려나? 어, 아까 두 갠가 얻었거든요 오려면은 집에 와야 되나봐 하긴 은밀한 건 집에서 즐겨야지 뭐지? 진짜 춤추는 건가? 어? 어? 그게 공연 아니야? 어... 뭐야? 빠르게 보기 이런건 없나? 뭔가 내 시점은 아닌데? 아무것도 안 돼 그건가 봐 저작권? 그래서 나 어제 영상에 저작권 떠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게 이 부분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작권 떠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어 뭐야 툴은 느리게 해도 확실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어 그래 다행이야 어 뭐야 어 용병이 아니라 심리상담사가 필요한 의뢰였어 아 맞다 이거 납치됐다고 했었지 아 그래 그래 일로 오니까 연락이 되네 여기 오니까 핸드폰 사용이 되네 알았어 답은 다 해줘야 되겠네 그래 살려줘서 잘 살고 있니? 조금이라도 다 없던 일처럼 살 수가 없겠더라고 기분이 다 크레드 좀 보낼게 이해해주길 바란다 잠깐만 마을로 가는 거야? 안되는데 가서 막 사과하려는 건가? 그러면은 내 평판이 떨어질 거야 하지마 내 평판이 중요해 살아있다는 걸 들킬 거야 하지마 이건 또 뭐야 어 아 이거 아까 그 그 일 때문에 어 전화왔어 전화가 끊기네 전화 자체가 안 받아진다 어 뷰는 좋아 깔끔해 브레인댄스 말고 딴 건 없나? 아이고 아이고 옷을 좀 뭐 갖다 놨다 그러지 않았나? 옷이 그새 이걸로 갈아입혀져 있네 오 오 오 좋아 여기 원래 저런 게 있었나? 무기를 내가 다 털었네 뭐 특별한 건 안 왔고 뭐야 이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구나 무나서 살아있는 건 나야 니들 다 죽었어 뭔 소리지? 와 진짜 잠이란 걸 얼마만에 자보는 거야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저렇게 설정하는 거군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시스템을 다 까먹었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거의 뭐 끝자락이 온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별로 좋은 엔딩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잘 가진 것은 아 에 에 어 chron e 어 어